우주로 가는 독서 스텔라 이슬 얌얌 뭐가 빠진 것 같네 오늘 두 명입니다 처음으로 둘이서 하는 오프닝 결국 이렇게 됐습니다 저희 펭숙이와 사별했습니다 아 사별이라고 하면 되지 결별 펭숙이는 이별의 아이콘이기 때문에 자 농담이고요 펭숙이 지금 오는 길이랍니다 사실 생방 라디오도 아닌데 이렇게 시작할 필요가 있나 싶지만 맞아 자 그래도 저희끼리 일단 힘차게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읽을 책은 중동은 왜 싸우는가 박정욱님의 책입니다 네 이 책은 21가지의 중동지역을 중심으로 주요 사건을 다루고 있는데요 6세기의 무한마드를 시작으로 흔히들 헷갈리는 순위파와 시아파의 분리 그리고 이집트, 이란, 터키, 시리아 등의 이제 중동국가의 역사적 이해관계와 근현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발음이 깔끔하네 거침없이 한 번에 끝났어요 이게 얼마 만인가요? 자 그리고 네 그리고 저자를 소개해 드릴게요 박정욱 작가이고요 대학과 대학원에서 정치학을 전공한 MBC 라디오 PD라고 하세요 어느 작가와는 다르게 특이한 이력을 갖고 계신 거죠 그래서 역사책을 읽는 게 최고의 취미라고 하고요 MBC가 장기 파업에 들어갔을 때 본격적으로 연구하면서 쓰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자 책 소개와 저자 소개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우선 중동에 대한 역사 최근에 사실 아프간과 탈레반에 대한 이야기가 워낙 많은데 그래서 읽은 건 아니지만 네 또 시기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마침 또 맞아 떨어졌다 절묘하게 겹쳤네요 책이 그렇게 두껍진 않은데 진짜 분량이 많고 하고 싶은 얘기가 너무 많아서 서론이 있고 본론이 있고가 아니고 처음부터 끝까지 내용이 꽉꽉 찬 것 같아요 다 연결돼 네 그래서 뭐 하나 빠뜨릴 수가 없어서 저희가 토마 피케이티의 잡음과 이데올로기 이후로 또 나눠서 녹음을 나눠서 하겠습니다 네 제대로 한 번 파헤쳐보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정말 책을 시작도 전부터 추천을 드려봅니다 이렇게 제가 중동에 대해서 몰랐었다 그리고 알고 싶고 알게 됐다 까지는 충분히 이 책 한 권으로 말씀드릴 수 있지 않나 왜냐하면은 여러분들도 아마 중동하면은 그 국가가 어디에 있고 뭐 맨날 내전하는 나라 그렇지 혹은 뭐 IS처럼 극단적 무장단체들이 출몰하는 나라 여행금지 국가 이렇게 정도는 알고는 계실 거예요 근데 사실 이 정도의 지식 수준은 알고 있지만 깊숙이 그들의 역사나 혹은 그들의 근본이 무엇인가까지는 대부분은 다 모르실 거라 생각하고 이번 기회에 알아두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맞아 그리고 이게 우리나라 역사만 해도 사실 일본과 연관성을 찾는다 중국과 연관성을 찾는다고 해도 이렇게 크게 연결된다는 느낌 많이 안 받거든 물론 계속해서 끊임없이 왕래도 하고 전쟁도 해 근데 그 정도 차원이 아니고 여기 지금 이 책에서 다루는 중동이란 건 소위 한 10개 국가에서 그 이상의 나라들이 굉장히 많이 이합집산하고 서로 이해관계 때문에 붙었다가 떨어졌다가 전쟁도 다 같이 하고 그 안에 종교적인 개념 이게 한중일에는 없는 종교적인 개념을 바탕으로 정치적인 이해관계 그리고 또 서구 세계와 바로 맞닿아 있다 보니까 영국, 프랑스, 미국, 공산주의, 소련까지 너무나 많은 이해관계로 정말 다룰 얘기가 너무 많아 어떤 한 나라와 한 나라의 그런 일대일 관계가 갈등이라기보다는 다대다 관계이면서 그 역사도 거의 천년을 아우르는 역사다 보니까 다룰 내용이 많고 몰랐던 걸 알게 된 수준이 굉장히 정도가 컸던 것 같아요 자 이쯤에서 펭숙이가 들어와주길 바라고 있는데 그녀는 교대역에서 20분째 지금 달려오나 봅니다 이걸 하고 싶지 않아서 안 오는 걸까요? 자 사별한 펭숙이와 함께 가보겠습니다 지금 이대로 일장을 가? 일장을 진짜 가? 라이브 들어주시는 분들도 너무 감사하고 잠깐만 그리고 한 가지 놀랐던 건 이 책을 쓰신 분의 깊이가 있다 왜냐하면 이게 보통은 이런 책은 교수님이나 전공하신 분들이 쓰게 마련인데 사실 이분은 방송인 출신이잖아 방송에서 PD 역할을 하셨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책을 이렇게까지 일목요연하게 혹은 이야기 형식으로 사실에 기반해서 썼다는 거 그리고 중간중간 개인적인 견해라고 밝히는 것들도 꽤 있어 그만큼 관심이 있으셨으니까 이렇게 쓰실 수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전공자나 역사학자가 아니셨기 때문에 오히려 PD의 눈으로 정말 촬영을 하듯이 이야기를 짚어줘서 이렇게 일반인이 보기에는 부담 없지 않았나 맞아 네 우리 같은 일반인 그냥 평범한 직장인이요? 평범? 평범 빼고 뭐 조금 떨어지는? 죄송합니다 떨어지는 애들을 데리고 제가 정말 아니지? 나부터 떨어지지? 아니 왜냐하면 진짜 쭉 다시 죽어서 돌아왔다 아 살아서 돌아왔다 죽지 않고 돌아왔다 죽어서 돌아왔어 네 그냥 퇴근이 늦어져서 늦게 인사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 바로 가겠습니다 책은 총 21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1장부터 21장까지 모두 살펴볼 예정입니다 어느 한 장도 빼놓고 이야기를 하면 이게 플로우가 구성이 안 돼요 네 자 그렇게 잘 짜여진 책이고 순서대로 가겠습니다 1장 무하마드 신의 개시를 봤다 이슬람 국가의 탄생입니다 자 여기서부터 이슬람을 이해하시면 되고요 우리가 흔히 아는 종교 이슬람의 태동부터 이야기를 합니다 네 중동 지역에 국가가 어떻게 기존에는 형성되어 있었는지부터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응? 어? 근데 뭘 다 설명한다는 거야? 나는 이 책을 읽었을 때 이 땅이 무슨 국가인지부터 모르겠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 너무 헷갈려가지고 나랑 똑같아 나랑 똑같아 그 시대별로 찾으면서 봤었거든요 아 언니가 말한 거는 그거 아니에요? 빈잔틴 제국이랑 빈잔틴이 아니고 빈잔틴 빈잔틴 빈센조 빈잔틴은 뭐야? 비잔틴 비슷한데 왜 빈잔틴 비잔틴 네 그래요 자 그럼 종교 지도자 무하마드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부터 설명이 이 책의 시작이야 네 그래 무하마드는 570년부터 632년까지 살았던 이거 석입니다 실존하는 인물이고요 네 서양력 기준이고 네 방금 펭숙이 말해준 대로 예수보다 약 500년 정도 늦게 그가 출연했습니다 40세 때 무하마드가 동굴에서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천사 가브리엘을 만나게 되죠 네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너는 알라 알라는 곧 신을 말하고요 신의 말을 신의 뜻을 전파해야 된다 너가 신의 입을 대신하는 대신자다 라고 하면서 개시를 받게 됩니다 네 이슬람은 복종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개시를 받은 무하마드는 이슬람이라고 칭하면서 지역 내 공동체를 만들면서 확산을 시키게 되죠 당시에는 지역적인 갈등이 있었고 이 시기에 무하마드를 따르는 공동체 운마라고 부르는데 그 운마는 하나의 종교 그리고 국가를 건설하게 이릅니다 그러니까 이 이슬람을 이해하시는 데는 중동은 모두 무한마드부터 출발합니다 물론 우리가 앞으로 21장을 설명드리면서 무한마드라는 이름이 한 40명 이상은 나올 거거든 맞아요 그치 그러니까 이슬람 무한마드 이슬, 무한마드, 팽숙 무한마드, 냠냠 등등 정말 많은 무한마드들이 나오지만 어쨌든 원류는 무한마드 네 글자로 네 이슬람 지역의 중동 사람들은 자기 이름의 뒤에 출신 지역이나 부모님의 이름 또는 성을 따는 게 전통이래요 크로스웨인도 한 30명 나와 네 뭐 알라, 알리, 알리도 진짜 많네요 이분, 알리, 히잼 알리 아들이 알리고 그렇지 알리 아들이 또 알리야 그렇지 알리알리 1세 2세도 안 붙여줘 그냥 알리 아들이 알리야 알리알리, 알라셩 이런 걸로 거의 알리 답답하네요 자 그래서 그럼 무한마드로부터 시작이 된다 네 어 그렇게 됐지만 이제 무한마드는 핍박을 받죠 어느 종교 지소자가 그러하듯 그렇지 핍박이 있지 않으면 그런 어려운 과정을 거치고 그럼요 극복을 하게 되죠 역경을 극복하고 기존에 본인의 본거지였던 메카를 떠나게 돼요 핍박으로 인해서 그래서 메디나라는 지역에 가서 흔히들 아시는 일반 서기력이 아닌 이슬람역이라고 하는 해지라라고 해서 서기 600년이 제로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좀 헷갈리시죠 우리가 보기에는 그냥 일반으로 봤을 땐 서기 622년이지만 무한마드가 메디나로 자기의 주거지를 옮기면서 이때부터 본거지 주거지 야 무슨 뭐 주민센터냐 야 주거지 거기서 살았겠지 어쨌든 본거지를 메디나로 옮기면서 거기 딱 도착한 날 이때부터 우리의 모든 건 시작이야 해서 0년이 됐다는 거죠 바로 622년 7월 16일입니다 네 이게 다예요 단어가 조금 생소하실 수 있는데 우리가 흔히 아는 코란 코란은 꼬란이라고 부른다 아랍어로 꼬란 발음이 그렇고 역시 아랍어로 번역된 것만 우리가 정통성을 삼는다는 거 그게 첫 번째고 그리고 방금 말해줬던 옴마 공동체 옴마는 공동체라는 의미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단어가 다 생소하셔서 이 책 초반에도 우리 옛날 사람인 펭숙이 항상 얘기하는 주석 주석이 굉장히 많이 차지하고 있어요 너무 많아요 그리고 라마단 라마단은? 라마단이 이슬람 역으로 9월 신성한 달이라는 뜻이고 무한마드가 가브리엘 천사가 전한 뜻을 코란으로 옮겨 적은 신의 개시를 받은 달이라는 의미다 네 그런 의미를 뜻하고요 이 라마단의 기간을 따로 정해서 해가 떠 있는 동안 라마단 기간 라마단 월에는 금식을 해야 된다 그렇지 라는 게 이슬람의 의식으로 굉장히 신성시하는 거지 이 달이 이렇게 성스러운 달이고 무한마드에게 우리 모두에게 의미가 있는 달이다 네 이슬람의 기조라는 거 네 그런 방향성이고 또 설명을 드릴 만한 게 칼리파 칼리파와 술탄 칼리파는 음마를 이끄는 최고 지도자였고요 초기에는 종교와 정치를 함께 다스리는 지도자 역할을 했습니다 그게 무한마드였지 네 하지만 중세로 이르러서 칼리파는 오히려 종교를 담당하는 지도자로 변경이 되었고요 술탄이라는 역할은 정치 지도자 대통령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지 행정수반과 종교수반이 나뉜는다는 거 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유럽 중세로 치면 교황과 황제 개념 정도로 나눌 수 있는데 물론 이 책에서도 동일하다고 얘기하진 않아 약간의 차이는 있다고 하지만 개념적으로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이해는 빠르실 것 같다 네 정도인 것 같고 그래서 무한마드부터 성인 4대 4대 성인이라고 하지 4대 칼리파를 이야기하는데 그때부터 이미 우리가 지금 현 세대까지 영향을 받고 있는 시아파와 순이파가 나뉘더라고 아 그렇죠 여기가 시작이야 네 근데 이 개념을 1장에서 안 잡으면 21장까지 가지 못해 네 2장으로 이야기는 넘어가야 돼요 순이파와 시아파의 이야기로 가려면 아 근데 그 전에 요거 하나 지금 1장부터 읽어보잖아 네 이거 어떻게 봤어 어떤 의미냐면 종교 지도자의 탄생이니까 굉장히 팬시하게 썼을 거 아니야 네 진짜 막 대단하고 예수 뭐 유대교 다 우리가 휘어잡는다 이런 거잖아 무슨 말이냐면 무한마드라는 개인이 이런 종교적인 붐을 일으킨 거란 말이지 네 나는 이쪽 종교가 해당이 안 되니까 네 근데 이게 이렇게까지 이슬람이라는 전역에 영향을 미칠 만한 사람인가라는 점하고 그리고 그가 만들었던 이 교리와 개시가 진짜 다른 종교와 이렇게까지 다르게 힘을 부여한다 맞아 라는 게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 그쵸 저는 읽으면서 서기 600년도라면은 불과 1500년 전이잖아요 그치 그러면 굉장히 기록도 충분히 할 수 있었고 그 사실관계를 증빙할 수 있었는데도 이렇게까지 확산이 되었다는 거는 단지 그 인물에 대한 종교뿐만 아니고 후세에 이어지는 인물들에 대한 결과들 그들의 위력까지도 쌓여지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이 무한마드로 시작된 이슬람 종교라는 거 외적으로 계속 쌓이고 쌓인 이후 칼리파들의 영향력과 칼리파들 간의 갈등들이 쌓여지면서 더 확산되고 굳건해졌지 네 무한마드는 실존했다는 팩트가 있잖아요 무한마드 자체가 그러니까 그게 진짜야 그의 말이 A인지 B인지는 그건 아무도 알 수 없지만 하지만 실존했다라는 것 자체에서 그게 진실성이라고 보지 않을까 비슷한 맥락으로 종교 자체도 강력하고 파워풀했겠지만 그 중동지역이 서구나 외세 세력의 침략으로 인해서 점점 자기들의 정체성을 잃어가니까 오히려 거기에 대한 반발심으로 우리 정체성은 이거야 우리 처음으로 돌아가야 되다 우리 근본으로 돌아가야 돼 이런 강력한 열망 때문에 이렇게까지 오지 않았을까 유일신 사상이 사실 기독교와 유대교가 먼저 있었잖아 근데 그들에게 흡수되지 않았던 세력인 거지 이들은 그 영향권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로마 때부터 그러니까 이게 대단한 거죠 이렇게까지 후에 나타난 신에게 귀의할 수 있나라는 생각도 들고 이들이 이렇게 강력하게 모아주는 힘이 대체 뭐지라는 생각은 계속 들더라 책을 읽으면서 무한마디의 말뿐이었던 거거든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종교로 생각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 이상이야 어 이건 그 이상이야 뭔가 있다 근데 코란을 아랍어를 모르면 못 보니까 번역본은 인정 안 한다잖아 그걸 보면 뭔가 바뀌나? 일단 보고 얘기할까? 오빠가 보고 다음 녹음은 코란으로 죽었다 다 죽었다고 생각해라 내가 전에만 말한 적 있어 우리의 마지막 방송은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성경을 보겠다고 한 적이 있거든 정정하겠습니다 마지막 방송은 코란을 보고 제가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해보죠 자 그래서 2장으로 자연스럽게 넘어가는데 무한마드와 관련 있는 4대 칼리파 4대 성인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을 언급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 책 전체를 아우르는 시아파와 순이파에 대한 설명이 가능하다 1에서 4대 칼리파인데 1대 칼리파 아부바르크가 있습니다 누구죠? 네 아부바르크는 무한마드와 함께 초기에 이슬람을 정착시킨 인물이에요 맞아 그리고 그의 딸을 무한마드와 결혼을 시키기도 했죠 나이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났긴 했지만 그리고 그러니까 친구이자 장인이 된 거지 지금의 개념으로 그렇죠 맞아 동고동락했던 친구이자 장인이 된 거지 맞아 말이 되게 웃기네 동고동락했던 친구이자 장인 입장받고 생각해봐 소름끼쳐 어? 아 그랬고요 2대 칼리파는 우마르 이븐 알카타부 네 이 인물의 가장 큰 결과는 예언자의 말씀인 꾸란을 만들었다는 거죠 음 무한마드의 말을 정리했다 응 그래서 처음으로 이제 체계화한 거고 네 맞아요 3대 칼리파는 우스만 이븐 아판인데 이 사람은 2대 칼리파 우마르가 시작했던 꾸란을 결국 이제 편창까지 완성한 그런 인물인 거죠 그리고 우스만을 시작으로 시아파와 순이파가 갈리기 시작되는 계기가 되는데 우스만은 부유한 상인 출신의 칼리파였어요 그래서 본인도 돈이 많았고 그가 인사정책을 굉장히 평등하지 않게 정책을 하면서 이집트의 총독을 자기 친척으로 세웠어요 근데 그 총독이 이집트 사람들을 굉장히 박해를 하면서 갈등이 발생을 했고 결론적으로 우스만은 사례를 당했는데 그 사례를 시킨 게 누구냐 혹시 알리 아니냐라는 갈등이 되면서 시아파와 순이파로 나뉘게 되는데 이 알리라는 인물은 그 알리라는 인물이 바로 4대 칼리파이죠 네 4대 칼리파입니다 이 인물은 이제 무한마드의 사위예요 그치 실제 그 예언자라고 하는 무한마드의 사위인데 정리하면 4대까지는 무한마드를 포함하지 않아요 무한마드를 제외하고 4명을 우리가 4대 칼리파라고 하고 이들을 우리가 라, 쉬두니라고 한다 정통 칼리파 여기까지는 시아파든 순이파든 모두가 현재까지도 인정을 한대 이 4명에 대해서는 그 다음으로 수많은 왕조나 나라를 우리가 얘기하겠지만 이 라, 쉬두니라고 하는 4명의 칼리파는 시아순이 구분 없이 모든 이슬람이 성인으로 인정을 한다는 거 그러니까 무한마드까지 총 5명이 되겠지 5명에 대한 인정은 깔끔하고 그래서 정리하면 1대 아부, 2대 오마르, 3대 오스만, 4대 알리 이 순이라는 거 그래서 사실은 무한마드가 죽은 632년부터 누가 후계자를 할 거냐로 굉장히 갈등이 됐고 그때 무한마드의 혈족이 되어야 한다라는 게 시아파였고 혈족이 아니어도 모범이 되는 유능한 인물이면 상관없다 그러니까 이게 능력론이냐 정통론이냐 혈통으로 가고 혈족으로 가는 게 시아파 그리고 능력 위주로 가는 게 능력분위가 순이파 그런데 지금까지도 그렇고 그때도 그렇고 순이파를 지지하는 인원이 전체 이슬람 중에 굉장히 많다는 거 대표적인 현재 시점으로는 이란이 시아파의 국교로 한 국가이고 대표적인 국가고 사우디가 순이파의 대표적인 국가다 그래서 이란과 사우디가 한일 관계보다 더 깊은 앙금이 있다 그래서 혈족 중시 시아파 순이대로 순이파 이렇게 외워야 합니다. 문가는 이거 생각했어 안 외워졌어 괜찮지? 혈족 중시 시아파 순이 순이파 외워집니다 얼마나 뿌듯해하는 얼굴이 지금 내 앞에 있는지 알아 나 진짜 이 얼굴이 너무 오랜만에 봐 이렇게 스스로 만족하고 나 진짜 잘하지 않았어 라는 이 얼굴 그런데 이걸 어떻게 뭐가 외울 수 있어? 하도 라임이 안 맞는데 순이 순이파 맞잖아 순이 순이파? 혈정 중시 시아파 순이파 순이가 아니고 순위 순이 그래 순이 순이 1,2,3,4 순이 잘하는 놈이 한다 그래 그거에 순이파 이걸 이렇게까지 설명한 잘 안 외워졌어요 제가 아 이거 괜찮네 아무튼 아무튼 그래서 이때부터 시아와 순이가 나뉘었다는 거 네 그러니까 무한마드까지는 인정을 하는 거야 이 4대의 라쉬도나고 그런데 여기서 어디에 더 이제 정통성을 둘 것이냐 그런데 사실 이 갭은 줄일 수가 없는 거야 내가 지금 보니까 그렇죠 이거 어떻게 줄여? 그런데 혈족이면서 능력이 있으면 가장 좋겠지만 그게 중복될 수는 없잖아 이제 와서는 그렇죠 저희가 알기로는 현재는 시아파는 굉장히 위계질서가 있는 맞아 조직력을 가지고 있고 순이파는 사실 너가 나고 나가 너고 너도 언제든지 지도자가 될 수 있다 보니까 굉장히 평등하다고 해야 되겠죠 평등은 그래 뭔가 같은 성상에 있어서 지도자가 되기 쉽다라고 그런데 시아든 순이든 둘 다 정통성을 갖기엔 너무 좋아 내가 봐도 둘 다 합리적이야 응 그렇죠 정말 무한마드의 핏줄이니까 예언자의 핏줄 아니야 언젠가는 또 그 핏줄 중에 누가 예언을 받을 수도 있지 약간 이런 거죠 우리 재벌들이 이거를 우리 재벌? 우리 재벌 우리나라의 재벌들이 그렇죠 나라를 빼먹었네요 우리나라의 재벌들이 가업을 누구에게 줄 것이냐 항상 라는 능력제로 내 아들에게 물려주지 않겠습니다 그 표현을 우리는 전문 경영인에게 줄 것이냐 아니면 내 아들에게 줄 것이냐 딸도 있지만 하지만 그건 이제 또 후세에 가봐야지 그렇다 그래서 오늘날에 가서 순이파는 사우디아라비아가 종주국이 되고요 시아파는 이란으로 대표할 수 있습니다 방금 했던 얘기를 또 이렇게 해주세요 나라로 했어? 편집하시면 돼요 어? 이거 한 줄 몰랐어? 나 이거 너무 미안 아니 근데 이거 그냥 덮느라고 미안해 아니야 괜찮아 아니야 잘했어 여러분 사과합니다 아니 라임 짜느라고 아니 근데 이 얘기 정말 방금 전에 했잖아 진짜 미안해 그래서 얘가 내가 편집하다 보면 했던 얘기를 또 하는 경우가 많거든 안 듣나요 얘는 이게 본인이 나는 정리해준다고 생각하고 지금도 물어본 건데 그게 아니고 한 줄 모르고 지가 하는 거잖아 이러면 대체 지금까지 내가 일부러 얘가 정리했다고 생각하고 편집 안 했던 부분들을 오빠 한쪽 귀로 다 흘려드려 이 정도면 진짜 이거는 이걸 뺄까? 안 되는 것 같기도 해요 이걸 껴야 들려요 아니 근데 진짜 남의 말이 잘 안 들려요 이거 끼면 그러지 않아? 야 나는 지금 귀를 다 덮고 있는데 지금 말이라고 하냐 이렇게 하니까 사람이랑 말하는 것 같고 이걸 하면 약간 누구랑 얘기해 그럼 혼자 말하는 거 혼자 말하는 거라 못 듣고 있었어 그래서 대화가 안 됐네 그랬네 그래서 설명해드린 걸 또 설명해주셨다 냠냠이 냠냠했다 그래서 이란과 사우디도 미리 말씀드리고 네 4대 라시둔 이후로 시아와 순위가 나뉜다는 것부터 말씀을 드리고요 네 근데 이제 시아파가 아무래도 인원수가 적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순위파에게 많은 박해와 시달림을 당한다 네 2단으로 평가받죠 그렇지 시작부터 그리고 그게 한 천 년 정도 지속이 돼요 그렇죠 시아파에 제대로 된 왕조나 국가가 생길 수 없는 상황이고 시아파가 아래로 지하세계로 들어갑니다 이맘이라는 종교 지도자 용어를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시아파 네 알리가 죽고 그의 아들이 또 그 다음 칼리파를 이어받긴 하지만 시아파의 칼리파와 순위파의 칼리파가 서로 갈등을 해요 칼리파 두 명이 있는 경우가 칼리파가 둘이 되는 거야 내가 정통 칼리파다 시아의 칼리파 순위의 칼리파 그러니까 4대 칼리파의 아들 부터 우리가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 네 여기서부터 시아의 칼리파와 순위의 칼리파가 서로가 정통성을 갖고 있다고 설명을 한다 주장을 한다 주장을 하죠 자 여기서 네 그래서 순위파의 칼리파인 무야위야가 알리의 아들이 하산을 압박을 하고 전쟁을 통해서 그러니까 하산을 왜 압박하냐면 하산이 시아의 칼리파라고 주장을 하니까 네 그래서 결국에는 하산이 칼리파를 퇴위하게 되고 순위파의 너 지금 주어를 넣어야 돼 그러니까 예를 들어 무야위야가 칼리파를 폐위하게 되고는 오케이 오케이 그러니까 무야위가 칼리파를 폐위했으면 지를 폐위했다는 건지 알리의 아들이 하산을 폐위했다는 건지를 그러니까 주어를 정확히 넣어줘야 된다고 둘 다 칼리파니까 정리하겠습니다 알리가 죽고 알리의 아들이 4대 진짜로 이게 왜냐면 이름이 다 똑같다고 오케이 4대 칼리파에서 알리가 죽고 책이 책이 아니고 내용이 개떡같아 얘네 역사가 내가 이게 좀 보면서 이제 시작이 불가해요 이제 시작이 불가해요 아직 시작도 안했어 침착하자 자 무하마드의 사위인 4대 칼리파 죄송합니다 이게 웃긴 내용은 아닌데 저희가 많이 즐겁나봐요 재미있네요 네 무하마드의 사위인 4대 칼리파 알리가 죽게 됩니다 그리고 4대 칼리파 알리의 아들인 하산 하산은 시아파의 칼리파가 되죠 그렇지 하지만 순이파의 칼리파가 계속 이어지게 되고 순이파에는 무야위아라는 네 어쨌든 전쟁을 통해서 순이파 어쨌든 이래 순이파 칼리파가 이겨요 그게 무야위아가 하산을 이긴다 네 하산을 이겨요 그러면서 무야위아는 무아이야라는 왕조를 세우면서 본인이 칼리파이자 정치 지도자로 등극을 하게 되는데 그렇지 하산의 아들이 알리 하산의 아들인 후세인 그래서 후세인이 산속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죠 앞으로 나와서 설교를 하지 않고 은둔 생활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런 시아파에서 절대적인 영향력을 가진 종교 지도자 이맘이라고 부르게 돼요 네 이 후세인이 이맘으로 추대가 되면서 이맘도 1대 이맘, 2대 이맘, 3대 이맘으로 12 이맘까지 만들어집니다 근데 이 12 이맘은 또 다른 분파들로 나누어지는데 이거는 뭐 너무 많아서 말을 할 수가 없고 어쨌든 이맘이라는 은둔 생활을 하는 종교 지도자가 어떤 최고의 종교 지도자로서의 이름을 갖게 되고 그 이후로도 분파가 또 생겨난다 정리해봅니다 자, 지금 설명을 잘했다고 생각해? 어때? 나도 너무 어려워서 봤어요 아니, 근데 저는 알아들었어 어, 한번 정리해줘 여러분이 잘 못 알아들으시겠으면 A4 용지에 지금 저희가 하는 말을 하나하나씩 적어보세요 참 도움이 많이 됩니다 이렇게까지 들으셔야 되는 사실이긴 한데 그건 그런데 왜냐하면 사실 이게 외국인도 이름 10개 넘게 나오면 설명이 힘든데 하물며 이제 아랍계통의 생소한 이름들을 계속 설명하다 보니까 좀 복잡할 수 있어요 근데 심플하게 설명했을 때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서 순이파, 시아파로 나눠서 갈등이 일어나는데 그 갈등의 주요 원인은 순이파의 칼리파 무아위야 있고 시아파의 칼리파 핫산 있고 칼리파가 둘일 순 없잖아요 그러니까 너가 이겨 내가 이겨 하다가 결국 무아위야가 이겼고 그게 순이파의 칼리파 순이파의 칼리파 무아위야가 이기면서 이들은 그들의 세력을 키워서 세습적인 왕조를 세워요 그리고 얘네는 끝 그리고 시아파의 칼리파 알리하산은 결국 어쨌든 지가 패배했으니까 산으로 들어가야겠다 해서 산으로 들어가요 은둔 생활을 계속 하게 되면서 아까 잠깐 설명드린 은둔 생활을 하는 종교 지도자를 뜻하는 이맘이라는 세력으로 성장을 하고 이 이맘도 1에서 12대까지 계속 계속 널리 세습되게 됩니다 그렇지 자 그래서 저도 정리합니다 계속 정리드려 한 번 더요 미친 듯한 반복의 정리 근데 중요한 게 이건 알겠는데 이런 그 역사적 기록을 봤을 때 어쨌든 이슬람에서 시작한 종파의 분열 계속해서 어떻게든 이어져 왔다 이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냥 뭐 됐어요 넘어갔는데 엥? 근데 이게 이해가 될까? 들어서? 지금 말로도 이렇게 힘든데 어? 얌얌이가 정리가 잘한 거 같은데 나는 이해됐는데? 그리고 나는 중요한 게 여기를 이해를 하는 거는 이걸 이해함으로써 얻는 게 있어야 되니까 그게 더 중요한 거 아니에요? 얘네가 뭐 그게 뭐야 그게 뭐냐 보니까 그러니까 어떻게든 순이파랑 시아파로 나눠서 칼리파가 두 개로 쪼개졌지만 시아파의 칼리파가 패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들끼리 산으로 들어가서 운둔 생활을 하든 해서 이맘이라는 걸로 계속 이어져 왔다는 거 아니에요 어 좋아 좋아 그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사실? 중요하다 패했으면 그냥 물거품이 돼야 되는데 산에서 몰래 어떻게든 활동을 했다는 거 아니잖아 그렇지 그게 중요하지 이제 그거를 근현대까지 끌고 와서 지금 현대까지 하심 가문이라고 해 무한마드의 혈족 네 시아파의 가장 중요한 가문이 되는 거고 그 하심 가문이 실제 요르단이랑 시리아 음 그런 나라들의 현재 왕족을 구성하고 있다는 거 네 거기까지 설명이 되고 무한마드와 4대 성인 말씀드리고 4대 칼리파 네 4대 칼리파가 알리까지 왔는데 알리는 무한마드의 손자야 예언자 무한마드의 손자가 알리고 알리의 아들이 하산 근데 그 하산이 후세인과 나뉜다 후세인과 나뉜다? 어 나뉜다고 첫째 아들 둘째 아들 그렇지 근데 지금 냠냠이가 얘기해줬던 그 12일리맘까지 가는 데는 후세인의 대로 이어진다는 거 하산이 아니고 네 하산은 죽임을 당해요 아까 말했던 무하이아에게 네 자 그래서 무한마드의 피가 손자인 알리에게 이어졌지만 그 알리의 첫째 아들은 죽고 네 둘째 아들인 후세인을 통해서 12일리맘까지 이어지고 그러다가 일곱번째 일리맘에서 또 나뉜다 네 음 요 부분은 또 설명이 돼야죠 왜냐면 뒤에 왕조들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네 그래서 12일맘이 은둔생활을 했지만 그 12일맘 안에서도 굉장히 다수의 세력들이 나뉘게 되고 혁명을 불러일으키던 와중에 네 이스마일파라는 파종이 또다시 나뉘어지죠 그 12일맘 계보 중에서 네 그 이스마일파의 계보의 11대 임함인 네 압둘라 압둘라 이제 순위파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 건데 네 자 3장 술탄 그렇죠 이어지고요 그 다음에 오 오스만 국가까지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칼리프에서 오스만 제국으로 점프를 하죠 자 이거는 어디 책에 나와 있는 게 아니고요 펭숙이가 유튜브에서 이렇게 정리를 해주더라라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칼루파 몽오 칼루파 몽오 칼리프 우마이야 아바스 몽골 오스만 자 그렇게 순서대로 정리가 된다는 거 네 시대순으로 정리가 된다는 말씀을 쉽게 드리려고 했던 거고 네 그래서 아바스 왕족에서 셀주쿠 오늘날의 이란 지역이 정복이 되고 그 지역에서 셀주쿠가 몽골의 속국이 되면서 이제 쇠퇴를 하고 3장의 주인공인 메흐메드가 등장하면서 오스만 제국에 대한 이야기를 3장으로 메인으로 다루고 있어요 자 방금 얘기한 것처럼 어느 정도 역사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있으신 분들은 몽골의 등장은 12, 13세기잖아요 네 그때 이제 셀주쿠 제국이 몽골에게까지 점령을 당한다는 거 그래서 이 이란 지역이 굉장히 큰 충격을 받는다고 해요 몽골의 기병부대에게 우리가 그래도 나름 탄탄한 역사를 갖고 왔다고 생각했는데 네 한 번 휩쓸리다시피 휘청하죠 휘청하니까 아 이게 우리도 외연을 확장하고 내실을 다져야겠구나 네 더 강해져겠구나 라는 생각을 처음으로 줬다는 거 몽골의 침략이 주는 의미인 것 같고 셀주쿠 왕정은 실제로 몽골의 속국이 돼서 이 당시에는 이슬람의 역사가 잠깐 흐릿해지는 느낌이긴 해 네 그랬다가 더 강력한 메흐메드 2세는 오스만 제국을 건국했던 건 아니고 그의 할아버지인 메흐메드 1세가 오스만 제국을 건국을 했었고 그때는 오스만 제국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무시무시한 확장세를 피진 못했었어요 하지만 메흐메드 2세가 정복자라는 별명을 가질 정도로 콘스탄티노풀도 함락하고 비잔틴 제국 동로마 지역이죠 그쪽까지 정복을 하게 됩니다 고생했다 그래서 중동의 역사랑 오스만은 떼려라 뗄 수 없는데 보통 저희가 서유럽 역사는 되게 많이 배우잖아요 세계사 그때 뺄지 않고 나오는 이름이 오스만 제국 투르크족 이런 거잖아요 십자원전쟁 때문에 지금 말하는 거고 그래서 오스만 투르크 이렇게 합쳐서 부르잖아요 보통 맞아 오스만 투르크 그게 방금 펭숭이 말한 퀴르크라고 발음하는 그 나라고 이렇게 이어지는구만 앞에서 우마미아, 아바스, 셀주크를 이어서 오스만 제국이 메우메드 1세가 건립한다 이게 투르크족을 중심으로 만들어지고 정착하는 지역이 아나톨리아라고 지금의 터키 인근의 지역에 뿌리를 내리게 되고 이 책에서는 결국 메우메드 2세의 업적 그러면서 오스만 제국의 수도를 콘스탄티노풀로 옮기고 그 이름을 이스탄불 지금의 이스탄불 네, 터키의 수도죠 이름을 바꿨다고 합니다 이 메우메드 2세가 당시에 콘스탄티노풀을 점령하는 역사 전쟁의 역사를 굉장히 몇 장에 걸쳐서 설명하는데 실제로 약 천년 동안 난공불락의 요새였다 그리고 이 콘스탄티노풀이 의미를 갖는 건 사실상 그 도시가 난공불락이어서가 아니고 로마 때부터 이어졌던 비잔틴 제국에 네, 정교회 중심의 비잔틴 제국이 무너졌다는 게 그렇지, 기독교 중심의 그 중에서도 중심 이었던 비잔틴 제국의 수도를 점령했다는 거 거기에 이스탄불이라는 깃발을 꽂아버렸죠 표현이 너무 깃발을 꽂아버렸죠 꽂힘 당했죠, 이스탄불이 픽 당했죠 그래서 콘스탄티노풀은 313년에 밀라노 칭령 이후로 약 천년 동안 권위를 인정받고 유지해왔었는데 메흐메드 2세에 오스만 제국이 이스탄불 당시 콘스탄티노풀을 점령하면서 이 이후로는 콘스탄티노풀에 있는 대주교 실제로 서유럽의 말 한마디로 영향을 끼쳤던 사람의 권위가 이제는 더 이상 효력을 바라지 못한 거지 정통성을 잃어버린 거야 그렇죠 이슬람 국가에 점령을 당했으니까 책에서 설명하지만 러시아 정교회 있잖아 네 정교회도 이 사건을 계기로 아 우리는 얘네들과 통합될 수 없구나 라고 생각해서 아예 러시아가 따로 이제 정교회의 역사가 발전하는 계기기도 하대 중심을 갈라버려가지고 기독교 내에서도 분리를 할 수밖에 없게 만들어버린 그렇지 그게 이 메흐메드 2세에 이스탄불 점령 네 3장에서 이 부분은 꼭 말씀을 드려야겠다 흔히들 아시는 이 오스만 제국이 천년의 역사를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는 오스만 제국은 민족 국가가 아닌 통합 국가로서 종교적인 아니면 민족적인 유화 정책 통합 정책을 펼친 것으로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이때도 메흐메드도 이 권한을 얘네가 가져온다 이집트를 점령했다는 얘기지 이집트를 점령해서 야 칼리파 내놔 내 거잖아 그래서 오스만 제국에서 16세기 정도부터 이 칼리파의 권한을 함께 갖게 되고 실제 이슬람의 주인으로 떠오른다 그리고 그 절정을 이뤘던 게 우리가 역사책에서 본 적이 있을 수 있는 슐레이만 1세 그러니까 오스만 제국은 두 명을 기억하면 되는데 첫 번째는 메흐메드 2세 이스탄불을 점령했던 사람 그리고 두 번째는 가장 큰 영토를 확보했었던 슐레이만 1세 슐레이만 대제라고도 불리고 그렇지 슐레이만 대제라고 부르고 이 슐레이만 대제는 동유럽 전체 지금의 동유럽 전체랑 헝가리까지도 정복을 해서 오스만 제국의 가장 큰 영토를 확보했었다는 거 네 이게 16세기입니다 그래서 실제 이때 이 저자도 얘기하지만 오스트리아 빈까지 들어갔었대 슐레이만 대제가 네 만약 이때 이곳을 점령했다면 서유럽 역사 전체가 바뀌지 않았을까라고 상상을 해본다는 거 그렇죠 여기까지 저자가 정리를 한다 그래서 실제 이슬람에는 오스만 제국 전과 후로 나뉠 정도로 네 굉장히 큰 역사적인 뼈대를 갖고 있고 통합국가적인 느낌 네 그리고 뒤로 보면서 느꼈지만 오스만 제국이 20세기까지 연결이 되더라고요 네 이게 진짜 놀랍더라 맞죠 얘네가 지금 우리가 천년대 1200년대 얘기하고 있었거든 네 거의 천년 가까이 이어졌고 얘네가 실제 지금의 영국 프랑스 독일하고도 거래를 하고 나중에 계약관계가 이어진다는 게 뒤에서 말씀드릴 내용이다 네 네 자 그래서 오스만 제국 네 4장 갑니다 4장 사파비 왕조의 시아파 강제 개종 정책 그렇지 자 이란은 왜 시아파가 되었나 자 이란이 시아파의 대표적인 국가라고 앞서 남야미가 얘기를 해줬는데요 네 그러한 뿌리를 찾아보는 이야기로 돌아갑니다 지금까지는 순이파에 대한 얘기였다고 보시면 돼요 3장은 네 오스만 제국 다시 4장은 그렇지 시아파의 얘기로 넘어간다 네 이란에서 최초로 시아파 왕조가 들어섰는데 그거를 부와 이흐 왕조라고 불리웁니다 음 근데 이때도 시아파의 왕조긴 하지만 실제 왕조를 구성하는 전체 인구 중에서는 시아파의 인원이 굉장히 적다 음 이게 많아서 시아파가 아닌 거야 음 단순히 사람이 많아서 뭐 시아파라기보다는 그 왕조를 계승하는 네 사람들의 기조 음 신기한 게 이제 오스만 트루크가 순이파가 되고 대대적으로 영토를 넓힌 것까진 이해를 했는데 시아파는 순이파한테 패배하면서 지하세계 혹은 산속으로 들어가면서 몇백년 동안 몇백년 동안 본인들의 동파를 계승하기 위해서 이제 숨죽이면서 노력을 한 거잖아요 음 근데 그들이 어떻게 이란에서 시작할 수 있었을까요 나는 그들이 갔다고는 생각 안 하는데 왜냐면 이란도 어떻게 보면 중동에서 되게 큰 국가고 중심부에 위치해 있는데 어떻게 여기서 시작했을 수 있었을까 음 소수민족으로 분파로 존재했던 거 아닌가 그 순이파의 중심인 아바스 왕조를 이야기했었잖아 네 그 아바스 왕조의 세퇴기가 접어들어 네 당연히 그렇게 되면 지방 호족들이 난립하겠지 음 내가 잘나가라고 그 중에 하나가 이란계인 부하이오 왕조인 거야 음 물론 그 당시에는 부하이오 왕조라고 안 불렀겠지 네 지방의 한 덩어리 중에 하나인데 네 이스판안을 수도로 삼다가 바그다드를 점령하고 그러다 보니 야 우리가 이제 바그다드까지 점령했으니까 우리는 왕조가 되겠어 음 자 우리는 부하이오 왕조고 우리는 시아파를 따르겠다 음 라고 얘기를 한 거야 아 그래서 이렇게 되다 보니 얘네가 이란 최초의 시아파 왕조가 되는 거지 깔끔합니다 오케이 네 깔끔합니다 왜냐면 우리 아바스 왕조의 세퇴 얘기하려고 했었으니까 아 그렇지 어 이렇게 얘기했네요 네 그래서 숨죽이고 살던 시아파가 이란을 중심으로 성장할 수 있었고 음 그렇게 한 100년 정도 부하이오 왕조가 유지가 됐다 네 음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다가 15세기 말에 이제 몽골의 침입을 받으면서 현재 이란 지역 아나톨리아 동부지역은 황폐화되면서 어떤 뚜렷한 중심국가를 갖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렀고 왕조도 없고 국가도 없고 네 네 네 네 그 중에서 16세기 초에 사파비 부족의 지도자가 아스마일이라는 인물이었어요 이스마일입니다 이스마일입니다 이스마일은 이제 아버지랑 친형이 이제 전투로 돌아가시고 어 빨리 죽고 이스마일이 10대일 때 본인이 이제 부족의 지도자에 오르게 되죠 권력을 갖지 못하던 상황에서 트리크계 전사집단인 키질바사 키질바시 키질바시 키질바시라는 키질바시라는 이스마일을 아스마일로 키질바시를 키질바사로 아 이거 일부러 이러는거 아니야 난독증 난독증 아 키질바시라는 전사집단이 그에게 이제 다가옵니다 그래서 내가 도와줄테니 얘가 다가간거야 서로 다가갑니다 책이 어딜 봐도 그렇게 안나와 이용하려고 이스마일이 네 키질바시 집단은 이제 붉은머리라는 뜻이기도 하고요 초반에 말씀드렸던 시비이맘을 따르는 시아파계의 집단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둘이 결탁을 하면서 전투를 승승장구를 하게 되고 그런 시아파 중심의 후손인 이스마일 일세가 세운 국가가 사파비 왕조가 됩니다 좋네요 사파비 왕조를 세운 이스마일은 굉장히 강압적인 시아파 개종 정책을 펼치게 되는데요 자 여기서부터 중요한 얘기가 나옵니다 자 이제 4장의 메인 예약인데 사파비 왕조를 이스마일에 세웠어 뭐 그건 사실 중요한 얘기는 아니야 뭐 그럴 수 있으니까 네 근데 이게 이란 지역이고 마침 이란이 지금까지 시아파 국가가 된 계기가 나와 여기서부터 갈래가 나뉜다는 거 자 그 이유는 우리가 방금 앞에 3장에서 메흐메드 이세와 슐레이만 대제까지 얘기했잖아 네 이런 대단한 사람들이 순이파 국가의 수장으로 있다는 얘기지 칼리파로 네 그런데 이제 막 이란 지역에서 태동하기 시작한 사파비 왕조의 이스마일이 전략적 노선을 택해야 돼 내가 여기서 더 커지려면 같은 순이파의 칼리파라고 해서는 오스만한테는 잼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덩치도 작고 뭔가 내가 특별한 것도 없어 보여 자 그랬더니 이제 내가 어떻게 해야 돼 순이파가 아니면 시아파라도 해보자 그래서 시아파의 강제적인 노선을 일부러 택한다 정치적으로 그러니까 얘가 머리가 좋은 거야 그 시아파의 강제 개종 정책이 그때부터 뿔을 내려서 지금의 이란까지도 시아파를 선택할 수밖에 없게끔 역사적인 연결고리가 있다는 거 그러니까 실제 이란은 시아파가 좋아서 했다기 보다는 이 사파비 왕조의 이스마일의 개인의 정치적인 욕심과 선택 때문에 네 이란이 지금까지 시아파 국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지 음 어떻게 보면 그냥 순이파인 오스만 제국이랑 차별화를 두려고 그렇지 이란 전체적으로 대대적으로 우리는 시아파야 강제적으로 개종해 해야 돼 실제로 순이파가 많았고 이 자리에 네 그래서 지금 현대에서 우리가 이란을 보고 아 이란은 시아파 국가고 사우디는 순이파 국가지 라고 단순히 외우는 게 아니고 그렇죠 이란이 왜 시아파 국가일까 를 생각해보면 여기서부터 출발한다 네 그래서 사장이 진짜 중요한 얘기다 라고 생각하는 거야 음 네 이거를 꼭 말씀드리고 싶었다 네 좋네요 좋아 아 이거 진짜 재밌더라 네 머리를 잘 써서 네 이스마일이 네 사파비 왕조의 이스마일의 정치적 선택 네 엄청나게 많은 반대가 있었다 네 그 당시에 시아파는 시아파 강제 정책을 펼치면서 순이파 인물들에게 순이파의 지도자들을 공개적으로 비난해라 비판해라 라고 강압적으로 한다거나 아니면 그거를 저항하는 인물들을 공개적으로 칼을 찔러서 케밥처럼 불에 구워서 죽인다거나 이런 잔인한 강경 정책을 펼쳤었죠 맞아 꼬치로 깨웠다고 했어 그리고 이제 찰디란 전투로 넘어가야지 네 이스마일 1세가 사파비 왕조를 세운 이후에도 세력을 넓혀갔는데요 특히 이제 시아파 시아파 개종 정책을 좀 강경하게 펼치면서 순이파도 탄압하고 우리 다 시아파 할 거야 하면서 세력을 넓혀나가는 와중에 커지다 보니까 이제 오스만이랑 붙게 되는거지 자연스럽게 네 순이파의 중축인 이제 오스만 제국 그 당시에 오스만 제국의 술탄은 바에지드 2세였고요 이제 이스마일 1세가 바에지드 2세한테 야 나와 덤벼 그렇지 나 이제 시아파 넓힐 거야 너네 순이파 잽도 안 돼 누가 진짜 정통 칼리파인지 따져보자 따져보자 이런 식으로 자극을 한 거예요 하지만 바에지드 2세는 그런 거에 휘말리지 않는 침착한 성향이었고 다만 이 바에지드 2세에서 그 다음 아들 그 다음 세대 셀림 1세 셀림 1세로부터 넘어가면서 이 셀림 1세는 아버지 바에지드 2세와 성향이 달라서 뭐야 나 자극해? 바로 붙어 너 죽어 나와 야 죽어 와봐 이런 스타일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스마일 1세와 셀림 1세가 붙는다 그 전투를 찰디란 전투라고 한다는 거 1514년 일어났습니다 그렇지 굉장히 역사적인 전투고 네 실제 이때 시아파 국가와 순이파 국가의 전면전이라고 볼 수 있지 아 그렇죠 왕조대 왕조로써 전면대결을 펼친 거니까 그렇지 근데 사실 생각만 해도 당연히 오수명 제국이 이기고 어 이기는 거야 맞아 순이파가 이길 것 같은데 어쨌든 결과적으로 저희의 예상대로 오수만 병력이 세네배나 많았고 사파비 왕조의 참패로 끝났습니다 잘했다 네 자 그렇게 사파비 왕조가 이스마일 1세의 패배 이후로 몰락의 길을 걷는다 자 여기 말씀드리고 이 책에서 사장의 마지막에 언급하는 부분은 이란의 시아파가 왜 순이파 국가들과 현재까지도 충돌하고 있는가 이 부분을 또 짚어주는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중동함에 일반적으로 내가 이 책을 읽기 전까지는 뭐 이란 사우디 쿠웨이트 시리아 요르단 다 붙어있고 비슷비슷하고 이슬람 따르고 그냥 뭐 한덩어리 아냐 라고 생각해서 솔직히 말하면 뭐라고 해야되나 그 서방세계에서도 한국 중국 일본 보면 구분 잘 안하는 것 같거든 맞아 맞아 그냥 비슷하잖아 라고 이란만 시아파 국가라고 봐도 될 정도로 이란이 시아파의 정통 국가라고 볼 수 있는데 네 이란과 사우디아라비아가 가장 크게 갈등을 한다 앞에 2장에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시아파의 이란 그렇죠 순이파의 사우디아라비아 자 이렇게 나뉘게 된 이유는 먼저 지금 사파비 왕조부터 얘기했던 것처럼 이슬마일 일세가 시아파 국가로 선택한 것이 주요된 원인으로 시작을 하지만 실제 근대와 현대에 들어와서도 이란은 공화정을 선택하고 사우디아라비아가 왕정을 선택했다는 거 여기서부터 차이가 나고 이란의 힘이 점점 강해지게 되면 왕정을 선택하고 있는 사우디아라비아는 왕정이 흔들릴 수 있지 야 공화정하는데 쟤 저렇게 잘 살잖아 그럼 우리도 공화정으로 넘어가야 되는 거 아니야? 이제 그런 세력을 죽이기 위해서 사우디가 굉장히 많은 견제를 하게 되고 실제 그리고 사우디는 뒤에서도 이제 사우드 가문 사우드 가문을 설명하면서 얘기하겠지만 굉장히 친미 국가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란을 어디서 서포트해? 당시 미소 냉전이었던 소련에서 서포트를 한다는 거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정치적인 노선도 시작이 다르고 앞서의 종교적인 이유 이슬람의 순위와 시야로서도 나뉘다 보니까 이렇게 복합적으로 정치 종교의 노선이 아예 달라 그래서 이란과는 적대적으로 될 수밖에 없다 많은 국가들이 이런 플로우가 있습니다 실제로 저자가 분석하기로는 마지막 줄에 4장 오늘날의 이란과 사우디아라비아 사이의 냉전과 갈등은 종교적 갈등이 아닌 정치적 갈등이 그 본질이다라고 얘기를 한다 사실 난 이거 개인적으로 해석이 좀 달라 먼저 시작된 건 시야파와 순위파의 갈등부터 시작됐거든 이스마일 1세 때부터 근데 저자는 이제 최근의 이야기들을 보니까 공산주의보다는 자본주의의 친미 친서방 노선을 선택했던 사우디아라비아와의 차이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란과 나머지 국가들의 사이가 안 좋은 게 아니냐 이렇게 본다는 거지 뭐 이건 해석의 차이인 것 같고 근데 실제로 어쨌든 이란과 나머지 국가들은 사이가 안 좋다 는 맞아 거기까진 동의 순위파와 시야파의 갈등이기도 하고 갈등이 나는 그렇게 봐 사실 나는 그렇게 볼 수 있을까 이란이랑 이라크는 사이가 좋지 않나 왜냐하면 지금 이란과 다른 나라 중동국가가 사이가 안 좋다는데 그중에 이라크는 그 의미였어 이란이 모든 아랍국가 사이가 나쁜 건 아니고 좋은 국가가 있는데 그것들도 역시 시야파 왕조를 기본으로 한 국가들이라는 거 자 4장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드디어 5장 드디어 5장 드디어 읽어줘 도와줘 드디어 빛바랜 드디어 빛바랜 오스만 제국의 개혁 탄지마트와 입헌 혁명 성공하진 못했지만 탄지마트 나옵니다 네 이름이 친숙해서 탄지마트 오스만 제국으로 이어주세요 오랜만에 돌아온 펭수 오스만 제국은 계속 위세를 떨치죠 코스탄티노플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3대국에 걸친 최대 강국을 이루다가 1798년에 나폴레옹 공격을 받게 됩니다 이 당시에 왜 나폴레옹 공격이 아니고 야 그건 미사일 공격을 받게 됩니다랑 똑같은 말이잖아 아 그런 설명이 있잖아 프랑스 군대를 이끄는 나폴레옹의 아니면 나폴레옹을 필두로 한 프랑스의 공격을 받게 됩니다지 알겠어요 미사일 공격을 받게 됩니다랑 죽창의 공격을 받게 됩니다랑 나폴레옹 공격을 받게 됩니다라고 나폴레옹이 지휘하는 나폴레옹이 지휘하는 나폴레옹이 지휘하는 프랑스 함대의 공격을 받게 됩니다 네 그러면서 굉장히 충격을 받게 돼요 왜냐하면 이 나폴레옹이 지휘하는 군대가 굉장한 선진 기술을 가지고 무자비한 공격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나폴레옹이 처음으로 접근한 도시가 이집트의 항구 도시인 알렉산드리아인데 네 알렉산드리아를 주로 이루고 있던 건 이슬람에 특히 전투에 특성화된 맘루크족들이 주축이었다는 거지 근데 그들에 대한 이슬람 국가에 굉장히 강한 프라이드가 있어 야 그래도 우리 이슬람에서도 정말 정의 중에 정의라고 근데 그래봐야 얘네는 어차피 창과 칼로 싸우던 애들이거든 응 맞아 근데 나폴레옹이 와서 총 현대식 총을 쏘고 대포를 쏴 그래 그러니까 싸움이 되냐고 순식간에 녹아내리고 네 이집트가 생각보다 너무 빨리 점령 당하는 걸 보고 이 서방 국가에 대한 강한 전투력 네 압도되었다 네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몽골에게 받았던 충격 보다도 더 큰 충격인 거지 네 몽골은 그래봐야 같은 창과 칼로 싸웠으니까 네 서구의 근대문물을 보면서 아 뭐야 저게 뭐지 하면서 충격을 이제 받은 거죠 응 그것으로 말미야마 등장한 게 바로 탄지마트 그래서 이 오스만 제국의 당시 사령관이었던 무한마드 알리 네 지금 앞에서 나왔던 이름 그대로를 합친 이름이긴 한데 네 완전 다른 사람이고요 오스만 제국의 사령관인 무한마드 알리가 야 빨리 가서 배워와라 응 하고 다 보내 응 네 그래서 유럽의 신식 기술을 배워오게 하고 네 그러면서 그러면서 무한마드 알리가 외부 선진 기술을 받아들이면서 오히려 오스만의 우리는 독립하겠어 라고 선언을 하죠 그러면서 오스만의 술탄이 충격을 받게 돼요 아 이집트를 우리가 이룰 수도 있겠구나 우리가 개혁을 해야 되겠구나 응 라는 깨달음을 얻게 되고 응 시작된 게 이제 궐한의 칭령이 선포되는데 오스만 제국의 근대와 개혁인 계속 말한 탄지마트 강령을 선포한 네 네 같은 거야 궐한의 칭령이 이꼬르 탄지마트 네 주요 내용은 무슬림과 비무슬림의 평등을 굉장히 강조했고요 네 더 다양성을 포용하고 그들에게 주어지지 않았던 직업 교육에 대한 개선 정책도 펼치면서 더 수용적인 입장을 하겠다 라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네 가장 중요한 건 모든 신민의 안전을 보장하겠다 서구 유럽을 따라간 거야 그게 가장 첫 번째고 그전까지는 그런 개념이 없었던 거지 그렇죠 뭐 죽음 죽고 뭐 신의 뜻이고 신의 의지였다 맞아 맞아 하지만 이제 국가의 책물을 처음으로 다한다는 개념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조세 우리가 너의 안전을 다 보장해 주는 만큼 세금을 내 세금 내 돈 내 그러면 우리가 지켜줄게 네 이게 오스만이 이제 근대 국가로 넘어가는 개념인 거지 그렇죠 그냥 왕국이었던 게 그렇지 어떻게 보면 국가의 개념으로 국가의 개념으로 넘어간다 네 그래서 앞에서부터 쭉 그냥 이 책에 지금 5장까지 오게 됐는데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정도 꼽은다는 예언자 무한마드의 출연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오스만 제국을 제대로 만들었던 오스만 제국이라는 이슬람을 국가화 시켰던 메흐메드 2세와 슐레이만 대제 이게 두 번째 키워드고 세 번째가 탄지마트 네 이렇게 큰 그림에서 정리하면 좋다 좋다 중간에 이제 뭐 찰디란 전투도 있고 칼라바흐의 참극도 있고 하지만 네 그것보다는 좀 더 큰 결에서는 네 세 번째 키워드 탄지마트 네 근데 이 탄지마트는 성공하진 못해요 음 그러니까 시도는 좋았어 네 시도는 좋았지 시도는 좋았지 근데 그 이유는 이제 조세를 내라 너희에게도 동일한 평등을 주고 권한을 주겠다라고 했을 때 기득권을 가지고 있던 무슬림들은 오히려 반발을 하죠 네 왜 우리의 권한을 그들에게 나누어 주느냐 책에서도 말하지만 가장 갈등이 됐던 이유는 오스만 제국은 너무 다양한 민족과 종교를 포용하고 있다 보니까 하나의 정체성을 갖는 게 너무 어려웠던 거예요 근데 사실 여기서 나는 궁금한 게 궁금했던 게 말이 안 되거든 그러니까 무한마드가 주장했던 건 유일신인 알라를 믿으라는 거야 네 믿어야 된다는 거야 기독교 유대교까지도 우리가 포함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알라만 따라가면 되는데 그러한 정신과 종교적인 정통성을 계승받은 오스만 제국은 오히려 다양성을 포용해 준다 이게 말이 안 되더라고 근데 그냥 다 죽이고 배척하고 쫓아내야 되는 거거든 사실은 안 따르는 거에 대해서 그게 바로 그 근대문물에 대한 충격으로 구조적으로 변화를 깨한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전부터 계속 받아들이고 있었어 그러니까 다양성을 포용한다는 게 워낙 오스만이 포용하고 있는 국가와 제국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들의 뿌리조차 드러내기엔 너무 어려웠기 때문에 그리고 너무 땅이 넓잖아요 그것보다는 책에서 설명하는 건 그러니까 메흐메드 2세가 이스탄불을 점령하잖아 콘스탄티노프를 거기가 약 천 년 정도 기독교의 심장이었던 도시지 네 그래서 얘네가 이슬람 국가로서는 천 년 만에 이 도시를 처음 점령하다 보니까 이 도시를 유지시키려면 우리가 유목민 수준이었던 이슬람과 알라 정도로는 이 도시가 유지가 안 되는 거야 시스템이 그래서 그 개별적인 종교들을 다 인정해줬다고 얘기하더라고 사조직이라고 해야 되나 그 종교 모임들을 다 인정해주고 다 서포트를 해준 거야 이게 한 18세기 19세기까지도 그러다 보니 이게 오히려 나중에 발목을 잡았다고도 얘기를 하는데 반대로는 그러한 다양성을 존중해 주는 것이 내게는 설명이 안 되더라 납득이 안 되더라고 납득이 납득이 안 된다고요? 말했잖아 알라만 쫓아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스탄불을 유지해야 된다는 이유만으로 알라뿐만이 아니고 야 너는 하나님도 믿어도 되고 너는 유대교도 믿어도 되고 라고 얘기하는 거 근데 그러면서 얘네는 칼립하고 우리는 이슬람의 정통성이 있으라고 말하는 게 너무 좀 가치중립적이라고 봤어요 이슬람 사상이랑은 충돌하는 개념이죠 완전 충돌한다고 봤는데 나는 이러한 오스만 제국이 천 년 가까이 유지된다는 게 신기하더라고 근데 탄지마트가 시행되기 전까지만 해도 무슬림과 비무슬림에는 굉장히 차별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같은 한민족이야? 아니면 하나의 정체성을 가진 존재라고 생각하지도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탄지마트를 계기로 무슬림과 비무슬림을 평등하게 하겠다고 하니까 꾸란을 믿는 무슬림들이 우리는 다른데 우리 당연히 이제 무슬림 입장에서는 이도교들과 같은 민족이 될 수 없는 거죠 난 이도교가 처음에 종교인 줄 알았거든 그게 아니고 이슬람을 제외한 종교들을 이도교라고 하고 그러니까 이런 정서적인 종교적인 문제 말고도 실제로 탄지마트가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건 탄지마트를 하려면 굉장히 많은 돈이 드는 거야 군대도 서구해야 되고 건설 사업도 새로 추진해야 했고 그렇지 근데 그러하다 보니까 얘네가 이제 어느샌가 벌써 돈이 없었어 현대로 넘어왔거든 이 시기가 이게 지금 1500년대가 아니야 1800년대인데 돈을 빌렸어 돈을 빌렸어 차관을 했죠 어디서부터? 유럽으로부터 그렇지 그래서 채무가 증가하죠 그러니까 종교적인 이유의 차별이 있고 경제적인 이유에서의 차관으로 탄지마트가 완벽하게 실패한다 그래서 얘네가 돈을 빌려온 게 총 2억 2천만 파운드래 16번에 걸쳐서 근데 그중에서도 약 절반도 안 되는 1억 1600만 파운드만 가질 수 있었다는 거지 세금도 내고 수수료랑 수수료도 떼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원리금 상환하는데도 너무 버거웠던 거죠 그래서 이 오스만 제국의 뒤를 이었던 지금의 터키에서까지 빚을 갚다가 1954년까지 빚을 갚았다 결국 다 갚긴 했는데 이게 거의 한 100년에 걸쳐서 딱 100년이네 100년 걸렸네요 그러니까 크림전쟁 중에 1854년에 최초로 차관을 했고 1954년에 이 빚을 다 갚았다 근데 이렇게 돈을 쏟아 부었는데도 성공을 못하면 사대강이 그래? 예? 저는 발을 뺏습니다 저도요 저는 완전 배 이거는 뭐 저는 얘 누군지도 몰라요 무슨 얘기야 지금 얘는 누군지도 몰라요 돈을 부었는데도 안 되니 누구세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게 한둘이에요 네 이렇게 되면서 이제 오스만 제국이 폐망하게 되는 네 결과를 낳게 됩니다 근데 진짜 폐망 안 할 것 같은데 폐망을 했어요 근데 여기서 완전히 망하진 않아 네 계속 그 명맹은 유지가 되고 1900년도 초까지 네 실제 오스만 제국이 놀랐던 건 제1차 대전까지 참전하더라고 음 그때까지 살아있는 거 오스만 제국 나 15세기 뭐 14세기 생각했었는데 아까 말했던 메흐메드 2세 뭐 이럴 때 네 아니요 얘네가 현대사회에서 이렇게까지 역사가 오래됐었다니 음 진짜 놀랐어 네 네 나중에는 막 입헌군주제를 도입을 하면서까지 개혁을 하려고 했지만 네 결국에는 주변 국가에 의해서 영토를 나눠 가지게 되고 갈개갈개 찢겨 버렸죠 현재의 터키로 이름을 바꾸면서 현재까지 명맹을 이어오게 됐죠 이제 뒤에서도 나오지만 무스타파 케마리라는 네 터키의 건립자에 대한 얘기로 마무리를 한다 그러니까 여기서 설명하진 않고 뒤에서 얘기를 하는데 음 이렇게 오스만 제국이 찢어지고 약해지고 탄지마트가 실패하고 또 우리나라 그 조선 말기처럼 흥선대원군이나 고종 때처럼 음 많은 지식인층에서 실제 헌법을 도입할 것 음 실제 이제 민주주의 네 와 비슷한 형태를 도입할 것을 요구하면서 소위 이제 유럽식 정치제도를 도입하자 음 이런게 이제 젊은층에서 많이 요구가 되면서 네 거의 우리나라 조선이 망해가는 것과 같은 그림을 음 그리지 않나 강대국으로부터의 공격도 받았고 그 국가 내부에서도 개혁이 계속 이루어지면서 음 정치 지도자 권력들이 약해지면서 이제 무너지게 된 결과를 나왔죠 음 맞아 그래서 오스만 제국은 굉장히 큰 영토를 15, 16, 17세기도 유지를 했었지만 뒤로 가면서 뭐 소련에게 짤려 나가고 어디에 식민지가 되고 뭐 서구 유럽에 그러면서 굉장히 쪼그라들었다 네 여기까지가 5장 네 자 정리하면 1장부터 5장까지는 무한마드의 출현부터 실제 이슬람 국가의 정통성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오스만 제국의 출현과 멸망 쇠퇴까지 네 쇠퇴 를 다루고 있는데 이게 거의 한 1850년대까지라고 보시면 돼요 굉장히 긴 역사를 한 약 1200년도 정도 되겠지 네 앞서 말했던 뭐 우마미 왕조 파티마 왕조 여러 가지 왕조들도 등장과 세락을 거듭하면서 음 굉장히 이 책이 중동 지역이 광범위하잖아요 네 이집트부터 터키까지 이르는 지역이다 보니까 너무 많은 왕조들이 생기고 사라지고를 일일이 언급하게 너무 많다 보니까 주요 사건 사건을 21개의 사건으로 음 그 장면으로 정리를 해서 음 저희가 깊게 다루지 못한다고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깊은데 어? 그래? 지금 굉장히 예뻐 왜냐 굉장히 얕은데 우리나라야말로 나 가야 어? 금강가야가 가야가 6개고 뭐 이런 거 모르는데 사실 굉장히 얕해 지금 얘네 왕조가 시안이 순이니까 솔직히 나랑 무슨 생각하느냐 아니 근데 막 그러네 지금 천년 역사의 오스만을 한 장도 안 되는 데에서 실었으니까 저는 이게 아 이렇게 끝났다고? 그냥 이 정도로 느껴져요 그렇진 않고 왜냐면 6장에서 다시 앞으로 돌아가 1700년대로 와비즘 얘기 나오니까 사우디아라비아 다시 사우디아라비아로 그래서 1장부터 5장까지에 대한 설명이 약 1200년 정도의 역사 무한마드 출연부터 1800년대 중반까지고 이제 뒤에 6장부터 21장까지가 근현대사 네 약 200년 정도밖에 안 되는 역사를 이렇게 많은 챕터에서 다루고 있다는 거 네 그런 책의 구성을 보셔야 됩니다 고대부터 중세까지의 뿔이죠 그렇지 1장부터 5장 그리고 6장부터 21장까지가 중세 혹은 근대부터 현재 6장까지만 가보겠습니다 발을 담가 볼게요 네 살짝 담가 보겠습니다 자 이제 근대로 넘어오면 사우디아라비아의 시초를 이야기한다 사우디부터 갑니다 자 6장부터는 각 나라별로 이야기가 진행이 돼요 네 왜냐하면 사우디가 어땠고 이집트가 어땠고 시리아가 어땠고 이란이 어떻게 생겼고 네 근대 국가들의 출연을 이야기한다 그러니까 이슬람의 근간이 되는 나라가 이란 그리고 오스만 제국이다 보니까 그 부분을 앞에서 다룬 거고 그렇지 근대로 넘어와서 각 중동으로 이루는 국가 국가마다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6장 아라비아에서 불어오는 근본주의 열풍 좋다 와하비즘과 사우드 가문이 나와요 자 들어가 보겠습니다 와하비즘이라는 것을 이해해야 돼요 여기서부터 그래서 지금의 IS 알카에다 혹은 특정 테러 조직 이슬람에 기반을 둔 네 탈레반 다 와하비즘에서 출발했다고 봐도 무색하지 않겠다 네 그래서 와하비즘에 대한 이해를 시작으로 말씀을 드릴 거고 여기서 사우드 가문이란 건 말 그대로 발음상 추측이 되시겠지만 사우디 아라비아의 왕조 그렇지 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와하비즘의 기초 철학을 제시했던 무하마드 이븐 압둘 와하브라는 인물부터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이름이 와하브예요 네 그래서 와하비즘이 옵니다 네 와하브 쉽게 생각하면 네 이 사람은 순이파 출신의 인물이고요 맞아요 오스만 제국의 트리크인들이 이슬람을 타락시켰다 그리고 우리는 올바른 꾸란을 읽고 이 꾸란을 올바른 방법으로 전파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슬람의 적들과 전쟁, 성전이라고 불리는 지하들을 버려야 한다 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 와하비즘입니다 그러니까 와하브가 주장을 한다는 내용인데 순이파 중에서도 굉장히 원칙주의 원리주의라고 얘기하지 도수주의 난 이거 맞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내가 꾸란을 그러니까 이런 방향성이 맞다기보다는 내가 꾸란을 읽지 않았지만 여기 이 책을 전체적으로 읽어봤을 때는 정통을 이어야 한다 이슬람의 정통성을 주장하는 거에서는 이 이야기가 가장 가깝지 않나 생각이 들더라고 알라를 제외하고 다른 신을 추종하는 거 옳지 않고 오히려 무한마드인 예언자 맨 처음에 얘기했던 그 사람조차도 사람이잖아 그 사람의 무덤을 우리가 챙기고 승배하는 것도 실제 알라에 대해서는 옳지 않다는 거지 그 정도까지 원리주의를 따지더라고 근데 나는 오히려 이게 정말 꾸란에서 이야기하는 알라만을 쫓아야 된다는 얘기에서는 그 결에서 이 논리가 맞지 않을까 난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더라 뒤에서도 무덤 파헤치고 이러는데 무한마드 그 예언자의 친구인 사람의 무덤을 우리가 신성시하고 있어 네 어떤 뭐 나무에 의미를 두고 있어 그 사람이 이 나무에 왔다는 거 그런 거 다 잘못됐다 다 뿌리 뽑고 불태우고 없애자 네 그쵸 그러니까 되게 강경한 정말 강경이야 정말 정통파고 그래서 이제 같은 이슬람이라도 그렇게 다른 것까지 믿고 섬기는 타락한 이슬람은 버리자 타락했다고 하는 거지 이 사람은 실제로 꾸란에는 성전 전쟁을 하라는 말은 없대요 지하드 네 상대방이 너를 먼저 공격하면 방어를 위한 싸움은 가능하지만 전쟁을 해라 싸워라 이것을 싸워서라도 얻어내라라는 말은 있지 않는데 이거를 지하드라는 것으로 포장을 해서 음 본인들의 말이 옳고 유이신이 아니면 모두 타락했고 옳지 않다라는 주장을 정당화하는 거지 정당화하게 된 거죠 그게 1744년 네 이 와하브의 출현으로 이 와하비즘이 생겨났고 이게 강경한 이슬람 근본주의의 시작이라는 거 이게 뭐 뒤에 이제 현대로 와서는 뭐 무슬람 형제단이 되기도 하고 알카에도 되고 IS도 되고 그렇게 발전과 형태를 달리한다는 거 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맨 처음에 그렇게 얘기하신 거죠 와하비즘 그리고 와하브로부터 생긴 이게 강경한 이슬람 주의의 탈레반인 알카에도 IS의 근간일 수 있다 그렇지 방금 한 얘기 처음에 했지만 방금은 안 했어 방금도 안 했어 그래 알았어 잘했어 그래서 탄지마트까지 얘기했던 키워드에서 중요 키워드를 꼽자면 나는 와하비즘 이걸 알아야 네 현대까지 몰랐어요 이거 진짜 중요해 왜냐면 저도 진짜 저는 탈레반 그냥 테러 그 갱 테러 집단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 뿌리가 여기 있다는 거지 그니까 뿌리가 있어 다 우리는 이슬람의 알라신께만 경보를 데려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예언자인 무한마도조차도 안 돼 그러니까 이게 성경으로 따지면 이런 거지 하나님은 되지만 예수님은 안 돼 야 예수가 뭐라고 우리는 하나님을 따른 사람인데 예수건 성모마리아건 우리 인정 못해 그러니까 근데 좀 안타까운 게 처음에 그런 분위기다 처음에 그 의도는 어쨌든 알았고 좋았는데 그게 이제 민간인도 막 살해하고 못 받아들이는 거지 그런 식으로 그런 무덤 파헤치니까 변질되다 보니까 진짜 뭔가 미개하게 변한 거 같아 이 당시에 실제 와하비즘이 와하브의 주장이 네 수용되지 못했어 배척받았고 계속 쫓겨다니고 응 그러다가 그러다가 발길이 닿은 곳이 바로 사우드 응 가문을 만난다 네 이슬람 개혁 운동의 지도자인 아까 계속 말았던 와하브랑 사우드 부족의 부족장의 사우드 이름도 사우드 이 둘이 만나면서 그 지역이 디리아야 디리아 지역에서 나중에 디리아 에미레이트 나오거든 여기 나오네 139페이지 와하브가 도망치고 배척받아서 몸을 피한 곳이 우연히 디리아 남쪽 지방의 디리아라는 곳이야 네 지방 이름이야 디리아 그리고 그 디리아 지역의 부족장인 무하마드 이븐 사우드 그렇지 사우드가 첫 출연한다 사우드가 그럼 사우드가 사우드를 만난 거네요 엥? 무하마드 아 와하브 아 미안 미안 이븐 앞둘 와하브가 이븐 사우드를 만난 거지? 이븐은 다 빼도 돼 아 오케이 굳이 어 그러니까 와하브가 사우드를 만났다 네 근데 이 둘이 너무 잘 맞아 떨어지는 거야 찰떡궁합이었죠 와하브는 본인의 와하비즘을 확산시키고 싶고 좀 더 멀리 확산시키고 싶고 그렇지 그리고 사우드는 본인의 이 정치적인 역량을 더 키우고 싶었던 거야 디리아를 벗어나고 싶었죠 이 정치적인 욕망과 종교적인 욕망이 결합되면서 대박을 낸 거지 대박이네 진짜 대박이야 물론 그 결과가 좋진 않았는데 여기서부터 간단하게 설명해 본다 네 그래서 사우드는 자신의 부족들을 이제 와하브 사상을 교육을 시키면서 점점 보수 이슬람주의로 강경하게 멘탈을 교육을 시키게 되는 거죠 맞아 그 첫 번째가 디리아 에미레이트 그렇게 건국된 국가가 디리아 에미레이트입니다 그러던 안 돼 라고 얘기를 하니까 예를 들면 그런 게 있었대 141페이지에 1801년 아무리 너가 같은 순위파여도 어떻게 그 정통 칼리파의 무덤 파헤칠 수 있나 야 쟤네 안 되겠다 토벌해 그래서 오스만의 술탄이 명령을 내린다 누구한테 이집트의 총독 총독으로 있었던 무한마드 알리 얘는 또 다른 애야 네 계속 이름은 같지만 다른 애입니다 네 어쨌든 오스만 네 쉽게 말하면 토벌을 하면서 사우드 박살낸다 박살났고 박살나면서 사우드가 죽습니다 사우드도 죽고 그 둘째 셋째 아들 다 죽어 네 이집트로 끌려가고 난리가 났어요 사실 여기서 내가 읽다 보니까 아 사우드 가문이 이때부터 와우브와 사우드가 만나서 지금까지 한 300년 역사 400년 역사 되겠구나 라고 생각했었는데 그건 아니고 사우드 가문이 한번 망하더라고 그 첫 번째 망한 게 방금 말했던 사우드 가문이 처음 시작했던 디리아 에미레이트라는 이름으로 망했고 네 두 번째로 네지드 에미레이트라는 두 번째 국가가 출현한다 네 그 다음에 네지드라는 지역을 중심으로 다시 또 이 가문이 털을 잡게 되는 그 가문에 방금 말했던 사우드의 손자 네 투르키 네 투르키라는 친구가 이 일족을 다시 이제 모아 모아가지고 봉기하게 되고 이 투르키가 1823년에 사우드 국가를 다시 세우는데 네 이 국가의 이름은 네지드 에미레이트 네 그러니까 앞서는 디리아 지금은 네지드 네 죽지 않네요 버티네 근데 또 이 네지드 지역 안에서도 계속 싸움이 일어나죠 네 이집트가 또 공격을 하고 잡아가고 다시 와 어 투르키의 아들인 파이자리 대를 이어서 네지드 에미레이트라는 이 국가의 세력을 확장시키는 와중에 파이자리 파이자리 앞서 사우드의 네지드 이전에 디리아 에미레이트를 멸망시켰던 무한마마드 알리가 이집트의 총도 다시 와 그래서 또 깨부숴 파이자를 또 잡아가 어 나중에는 결국에 또 죽었어 네 그다음에 이제 장남인 칼리드 이 달러와 사우드 간에 또 내전이 벌리다가 네 파이자리에 죽고 파이자리의 첫째 아들이랑 둘째 아들이 막 또 내전을 버려요 그래서 뭐 지들끼리 내가 정통성이 있다고 11년 동안 막 싸워 응 무한마드 알리가 디리아 에미레이트도 망치고 망쳤다 어 점령하고 디리아도 망하게 하고 네지드도 망하게 하고 그렇지 이 두 번의 사우드 가문의 국가를 철저히 네 이게 정리지 그렇지 그래서 또 다시 흩어져 버리다가 드디어 세 번째 현재의 사우디아라비아가 출범하게 된다 네 벌써 이게 어느덧 1902년이야 네 이븐 사우드라는 인물이 사우드 가문을 다시 규합하자 네 라고 하면서 본인은 후계자라고 지칭하면서 세력을 점점 모아서 사우디아라비아라는 국가를 첫째까지 네 만들어냈죠 네 사우드 가문은 디리아 그리고 네지드 그 다음에 이제 사우디아라비아 국가로 가는 과정이 있었네요 사우드 가문의 정통 후계자고 네 이 이븐 사우드가 결국 사우디아라비아를 만들었는데 네 여기서부터도 얘기가 쭉 이어집니다 그러면은 극단 테러리즘인 탈레반인 알카이든 IS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와하비즘 정확히 와하비즘 와하비즘 사우디라기보다는 그렇죠 와하비즘에서 발생한 건데 와하비즘이 사우디로 발전했다고 하긴 그런가 아니지 정확히는 디리아 에미레이트고 사우디아라비아와는 직접적인 관련은 없어 단지 사우드의 후손이고 와하브의 와하비즘을 이어받긴 했겠지 그렇죠 정리가 되는 거고 연속성이 있다고 판단했는데 그 정도로 봐야지 위험할 수도 있겠네요 사우디아라비아를 건국한 이븐 사우드는 네 이게 20세기 초잖아요 네 영국의 도움으로 권력을 지게 되는데 이 당시에 1차 세계대전 맞아 로 인해 이제 독일 오스만 제국의 전쟁 그 둘이 주합을 하게 됐고 이들의 힘이 세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영국이 영국이 손을 사우드에게 손을 뻗죠 너네 우리랑 붙자 손잡고 오스만 공격해줘 이렇게 했고 영국 말고도 이크완 형제라는 뜻의 배두인 전사집단 배두인 전사집단 이 있습니다 이제 영국의 도움 플러스 이크완이 앞장서서 전투를 해주면서 사우드 가문의 이븐 사우드를 중심으로 한 사우디아라비아 국가의 영향력이 점점 커지게 되는 거죠 그렇지 이렇게 해서 잘 정리가 되나 싶었는데 네 세를 확장하다 보니까 이븐 사우드가 더 이상 이크완들을 자신의 의지대로 굴릴 수가 없게 된 거야 너무 강경한 거지 얘네는 응 얘네는 정말 와합이 좀 그 자체거든 네 그러니까 우리는 야 타협도 안 되고 소금을 받지 말고 무조건 우리 알라 위주로 가자 사실 그렇지 왜 영국 힘을 받아 왜 영국이랑 손을 잡으려고 해 그렇지 그리고 더 땅을 넓히자 앞으로 나아가자 응 시리아도 정복하고 이라크도 가자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이슬람 그러니까 알라의 뜻을 받들어서 통일하다 모두에게 알라의 뜻을 전해야 되는 거지 응 근데 사우디아라비아는 그 정도까지 그러니까 이븐 사우드가 아 이븐 사우드는 그 정도를 하기에는 국제관계상 너무 눈치도 보여고 말도 안 되는 거거든 그렇죠 그래서 점령하자 하는 이쿠완과 이븐 사우드 응 우린 그 정도까지 아니야 우린 와합이즘이 더 중요해 한 이븐 사우드가 대척을 하게 되면서 그 전투에 이쿠완이 패하게 됩니다 네 그 전투가 사빌라 전투 응 이쿠완 쪽에서는 사빌라 학살 일부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그렇지 그게 성공하잖아 네 성공하고 이쿠완은 이븐 사우드 측 세력에 흡수하게 되죠 그렇지만 그게 아직 잔존에서 남아있었고 네 154페이지로 좀 넘어오면 이 육장이 마지막인데 하지만 사우디아라비아 정부가 건국 이래 늘 와합이즘을 추구한 것은 아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야 그러니까 중간에 한번 노선을 달리하거든 응 이 이유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대균 유전이 발견이 되는 거지 개발이 되고 네 그래서 올달러가 들어오니까 와 이거 서구에 돈하고 문물이 막 미친 듯이 쓸려 들어오네 괜찮은데 잘 살게 되는데 가 돼서 사우디가 이때 가장 개방적이었대 그리고 미국 기업들도 정말 많이 받아들이고 손을 잡고 네 그러다가 1979년에 사빌락살 앞에서 말했던 거기서 살아남은 이쿠완의 전사의 아들 누군가가 뭐 이름 나오는데 중요하진 않은 것 같고 사우디 왕가가 이슬람의 길을 버리고 타락했다고 비판하면서 그 메카의 대형 모스크를 무력으로 점거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응 이게 계속해서 그 와합이 이어지는 거야 이쿠완 전사들의 후예들에 의해서 이제 그 사건을 계기로 사우디 정부가 느낀 거지 아 이거 더 이렇게 개방하다는 큰일 나겠구나 아 뜨겠다 그래서 다시 1979년 이후로 정책을 노선을 바꾸고 다시 이제 보수적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거 근데 이제 최근에 또 경제 발전이 더들어지니까 정말 최근에는 사우디에서 다시 고민하는 거야 아 그래도 우리 서구 문무라고 좀 더 교류하고 네 받아들이고 오픈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응 라고 생각하고 있고 실제 마지막 줄에 이에 대해 사우디 아라비아 내의 이슬람 근본주의자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주목해 볼 만하다 응 이제 2021년 이후에 예측인 거지 응 그래서 와하비즘이라는 게 아직 계속 도사리고 있고 네 위험성 혹은 그런 어떤 변수가 사우디도 계속 경제 발전을 시키려다 보니까 아 이런 거에 대해서 실제 고민이 되지 않을까 라는 저자의 추측 네 근데 여기까지 읽어보니까 충분히 이럴만하다 어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사우디는 6장 네 사우디는 6장 아무튼 6장까지 사우디에 대한 얘기가 된다 네 재밌어 현재 시점까지 왔어요 네 아까 말했던 1744년부터 사우드 가문에 대한 얘기가 시작되고 물론 그 출발은 와하브부터 출발했지만 와하브의 와하비즘 사우드 가문의 디레아부터 출발했던 디레아 에미레이트 네 내지드 에미레이트 그리고 세 번째 시도인 사우디 아라비아까지 네 현재의 정리가 됐습니다 네 그 어느 때보다 지금 우리가 집중력이 높고 열심히 한다 열심히 한다 열심히 안 하면 사실 못 따라가 너무 많아 벌써 2시간을 채웠습니다 집에 갈 시간입니다 진짜 6장까지 했네 책이 3분의 1을 했어요 정말 6장까지 했다 6장까지 할 수 있지 않을까 했는데 정말 6장까지 했어 책이 21장까지 있는데 우리가 몰랐던 부분이 앞이 대부분이고 뭐 뒤도 그렇지만 뒤도 몰라 뒤도 모르는게 전혀 모르는데 와하비즘 나 처음 들었어 근데 원래 뭔가 이런 뿌리나 근본을 알면은 뒷부분에 정말 모르는게 이해는 더 잘 되잖아요 근데 진짜 이 책을 읽으니까 중동이 왜 그렇게 다 보여 대박이야 대박 너무 재밌어 나라도 보이고 쟤네랑 사이 안 좋고 어 맞아 맞아 그때는 몰랐어요 그때는 몰랐어요 이란이 왜 시아파 국가인지 아까 사파비 왕조부터 알 수 있는거 하나 맞아요 사우디도 사우드 가면 와하비즘 와 이런게 있네 그러니까 뒤에도 뭐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지역이 뜨거운지도 알겠고 이제 이란하고 사우디 보면 이런 것들이 생각이 나겠지 그렇죠 와 이런 역사가 있고 이런 것들 때문에 얘네가 이렇게 있구나 라고 그러니까 정말 유익하다 뒷부분은 정말 더 재밌으면 더 재밌어 미치겠네 자 마무리 하겠습니다 진짜 다음주에 옵니다 저희 진짜다 그렇지만 저희는 정말 다음주에 만나서 다시 해보겠습니다 해볼게요 중동은 왜 싸우는가 두번째 녹음입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에 1장부터 6장까지 진행을 했었고요 시간이 너무 부족해서 지금 추가 녹음으로 7장부터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 못할 수도 있으니까 하는 데까지 봐주세요 저번보다는 빨리 할게요 미리 예구제 자 그래도 최선을 다할 거라는 거 분명히 말씀드리고 네 자 7장 오수만 제국 갑니다 하심가문 영국과 거래하다 아락국가의 탄생 자 오수만 제국이 11, 12세기부터 계속 책에서 언급이 됐었고요 지난 시간까지 네 이제 오수만 제국이 멸망의 길로 접어듭니다 네 오수만 제국이 이제 폐망의 위기에 들어서게 되면서 그 이후로 오수만 제국의 맞설 제2의 지도자로 샤리프 후세인이라는 인물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네 샤리프 후세인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드리면 그쪽에서 설명해드렸던 4대 칼리파인 알리 라시든 그 알리의 후손들이 성스러운 도시라고 하는 메카 지역에 계속 이어져서 역할을 해오고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행정과 치안을 책임지는 에미르라는 직급으로 불리면서 이어져 왔는데 그 시대에 에르미인 샤리프 후세인이라는 인물을 오수만 제국의 술탄 메흐메드 오세의 맞설 인물로 지목을 합니다 영국이 그러니까 펭수이가 말해주는 샤리프 후세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큰 틀에서 봤을 때는 오수만 제국이 왜 멸망했는가 막판에 영국의 모략에 넘어갔다 그렇죠 이 얘기를 해야지 사실 인물은 중요하지 않아 이 이름 기억 안 하셔도 돼요 영국이 오수만을 찢고 싶은 거죠 그래서 오수만의 현재 황제 술탄인 메흐메드 오세에 대립하는 인물을 세웠어 세웠는데 그 친구랑 약속을 한 것과 별개로 또다시 프랑스와 뒤에서 약속을 해 우리가 오수만 제국을 우리끼리 찢어먹자 내가 오수만하고 약속한 거는 너랑은 얘기 안 해 프랑스랑 영국에 의해서 오수만이 막 해체되고 재편성을 하자 하고 뒤에서 얘기한 게 사이크스 피코 협약 사이크스 피코 협약 맞아요 그래서 영국이 당시에 가장 세계에서 권위와 권력이 있던 국가였고 그런 영국의 대중동 정책의 일환으로 오수만 제국과의 비밀 협약 그리고 그 뒤로 프랑스와의 비밀 협약이 있었다 그래서 결국에 피해자가 오수만 제국이 되겠지 네 그리고 3중으로 영국이 벨프어 선언이라고 해서 영국 외무장관 벨프어가 이스라엘의 독립을 지지해주는 선언을 또 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오수만 제국뿐만이 아니고 뒤로는 프랑스 또 이스라엘 그 중동 지역을 3중 계약을 한 거죠 총 3중 계약이 되고 오수만 제국이 사실 한 천 년 가까이 지속되었던 나라인데 여기서 영국 프랑스라는 나라와 같이 묶인다는 것도 굉장히 신기했고 앞서 비잔틴 제국을 물리치면서 등장한 게 오수만 제국이잖아 네 그때부터 몽골에 침입도 있었고 굉장히 긴 역사를 자랑했지만 결국 영국과 프랑스에 의해서 해체되었다 네 이 사이크스 피코 협약으로 인해서 영국은 이라크 지역을 그리고 프랑스는 시리아 지역을 차지해서 통치를 하겠다 위임 통치를 하고 팔레스타인 지역은 공동관리 구역으로 하자라고 그들만의 계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도를 보시면서 들어보시면 조금 더 이해가 되실 거예요 이라크랑 시리아도 붙어있고 그리고 팔레스타인도 붙어있죠 영국이랑 프랑스가 너는 이거 통치해 나는 이거 통치할게 그리고 팔레스타인은 같이 관리하는 국가로 냅두자 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영국은 그 당시에 1차 세계대전 당시까지만 해도 인도라는 정말 어마어마한 이익을 만들어내주는 식민지지 통치를 하고 있었고 인도로 이어질 수 있는 그 중동 지역을 반드시 자기가 손에 넣어야만 했기 때문에 이라크 지역을 위임 통치함으로써 권력들이 분산돼서 인도까지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하고자 했던 거죠 맞아 정확해 그 얘기까지가 오스만 제국의 멸망과 영국이 오스만 제국을 가지려고 했던 이유 현 이라크 지역까지 연결이 된다는 거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나라가 두 개로 찢어지게 되고 이라크와 시리아 시리아로 찢어지고 두 국가 다 하심 네 첫 번째 녹음에서 얘기했던 시아파 네 위주의 하심 가문 하심 가문이 두 국가의 중심에 서게 된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거지 네 그렇게 해서 오스만 제국 간단히 멸망했다 끝났다 오스만 제국 끝났어 천년의 역사가 이렇게 끝났어요 자 7장을 마무리하고 8장 오늘 좀 스피디하게 가야 진짜 빠른데요 21장까지 갈 수 있다 네 지금 7장이 지나갔습니다 8장 독립전쟁에서 승리한 무스타파 케말 터키 공화국의 탄생 터키가 나왔네요 자 앞에서는 투르크라고 표현했던 민족들과 국가와 관련된 이야기가 결국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터키라는 나라로 이어진다는 거 거기에 전설적인 인물 무스타파 케말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이 된다 자 오스만 제국이 멸망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중심에는 터키 지금 이스탄불 지역이 있겠지 그래서 1차 대전에 참가하면서 굉장히 쇠락을 맞게 된다 독일과 함께 당시에 이제 동맹군을 유지했었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터키 지역 지금의 이스탄불 지역이 그리스인과 터키인이 나뉘게 돼 음 이곳의 정통성을 이어가야 된다 왜냐하면 그 이스탄불 지역 예전에 콘스탄티노플 지역이 구 기독교 사회 그러니까 지금의 그리스인들과 터키인 이 이슬람권의 문명이 충돌이 됐었고 그 두 종교가 누가 더 주도권을 잡아갈 것인가 라는 점에서 이스탄불 즉 지금의 터키를 두고 세력 다툼을 하는 거지 네 그런 결론에 이어지고 이제 그런 와중에 터키의 지휘자로 케말파샤라는 인물이 등장을 한다 네 앞선 그 7장에서 말한 세브르조약 이게 반발한 트루크 민족주의자들이 앙카라 중심으로 독립해야 된다 독립운동을 시작해야 된다 라고 해서 앙카라 정보를 수립한 거죠 거기 중심에 케말파샤가 있는 거고요 그렇지 그래서 사카리아 전투 등에서 이제 케말파샤가 지휘자로 승리를 하게 되고 그러한 승리를 바탕으로 대국민의회에서 이슬람을 소화한 무슬림 전사라는 뜻의 가지라는 칭호를 선사한대 케말파샤한테 그래서 터키의 원년 멤버 터키를 세운 사람이 되는 거지 그렇게 초대 대통령이 된 케말은 세속주의를 따르면서 터키 정부를 부유한 국가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터키는 이슬람권에서 벗어난 세속국가 그리고 터키 민족국가로 첫 출발을 한 거죠 이슬람주의자들과의 갈등을 하죠 왜냐하면 외세에 적극적인 지원을 받아들이겠다라는 정치 성향을 가지고 있었고 이슬람주의자들은 이슬람 민족주의로 주장을 하면서 이도교의 도움을 받는 것은 알라의 뜻이 아니다 라는 갈등을 빚어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 이어가면 로잔협정을 통해서 터키를 민족국가로 발전시켜야겠다 라고 결정을 하고 결심을 하고 케말이 이제 그리스에 제안을 하지 우리 서로 인구 이동시키자 우리나라에는 그리스인들 다 보내줄 테니까 터키 사람들 다 보내줘 라고 해서 서로 로잔협정을 체결하게 되고 그러한 로잔협정 전후로 터키와 그리스가 굉장히 감정적으로 좋지 않다 실제 우리나라와 일본의 관계보다도 더 네 그런 부분도 숨어 있다는 거 끊임없이 그 경계지역에서 그리스군이랑 무슬림이 전쟁을 치르기도 했다고 합니다 터키 공화국이 성공적으로 수립된 것 같긴 하지만 이 내부에서는 또 크루드족의 독립도 계속해서 연관되는 이야기라 뒤에서도 나오지만 네 터키에는 유일하게 아니면 혹은 앞으로 맞닥뜨려야 할 가장 큰 문제로 크루드족의 독립 혹은 자치기구를 설립하는 것 자치정보를 세우는 것 에 대한 문제도 안고 간다는 것 네 그것이 터키 19로 갑니다 이어서 압둘라 오잘란 체포되다 크루드 노동당의 투쟁 터키의 성공적인 독립이 있었고 오스만의 멸망에 이어서 그러한 터키 내에서의 또다시 다른 민족의 독립을 응원했다 또는 그런 활동이 있었다는 게 바로 이 오잘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 네 크루드족입니다 앞서 8장에서 말씀드렸던 크루드족은 중동에만 3천만 명의 인구가 있는 고유한 언어와 전통을 가진 민족이라고 합니다 근데 어느 한 국가에 속해 있지 않고 흩어져 있어요 터키 동남쪽 이라크랑 시리아의 북부 이란 북서부에 걸친 산악지대 네 크루드족이 지금도 존재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421페이지의 지도 보면 한 5개 국가 6개 국가에 크루드족이 분포되어 있더라고 다 걸쳐서 정말 머리 아픈 거지 사실 근데 이들이 진짜 끊임없이 독립 전쟁을 하고 독립을 해서 그들만의 독립국가를 세우고자 하지만 여기를 뺏길 수 없죠 주변 국가들도 왜냐하면 다른 국가와의 접정지역이고 거기에 독립국가가 세워져 버리면 주변 국가와의 경계선이 끊겨져 버리잖아요 크루드족에 대한 동화 정책을 폈다가 아니면 억압 정책을 폈다가 자주 동화와 억압 정책을 왔다 갔다 하면서 크루드족을 해유하려고 한 거죠 터키가 한 거죠 그 정책을 동화 정책과 억압 정책을 터키가 펼친 거죠 네 펭숙이랑은 이런 책 하지마 진짜 발음이 진짜 못 느끼는 거야 아니면 아는데 언니를 보호하는 거야 크루드족 오빠 모르겠어요 언니는 그렇게 잘 모르고 싶다 직설적으로 상처받게 말하면 더 더듬는단 말이에요 어 맞아 그래 그러니까 그냥 잘한다 잘한다 해줘 모른적 해줘 순수하게 넘어가지면 안 돼? 그래서 1편을 난리게 생겼어 그걸 넘어가서 아니면 그 교훈을 안고 왔잖아 1주일 만에 아 아닌데 저번주에 서로 등돌아 앉으면 안 돼? 둘이 나란히 앉으면 괜찮을 것 같은데 생각해보니까 그게 문제가 아니야 그냥 목소리 자체가 문제야 아니 그냥 얘 자체가 문제야 앞으로 역사책은 펭숙이 함께하는 것을 고려한다 아 말이 너무 어려워 크루드 진짜 답답하다 네 가야지 그래도 네 동화 정책 억압 정책까지 했어요 그래서 PKK라는 조직 네 크루드 노동자당 을 만들어서 활동을 하는데 결국 터키 내에서 더 크고 작은 이하집산을 통해서 독립을 하려고 했었지만 응 결국 이 오잘란의 심경의 변화로 인해서 2016년 최근에 인터뷰에서는 그런 말도 하더라고 우리는 터키 내에서 터키로부터 분리 독립을 원하지 않는다고 응 이게 영국의 BBC와 인터뷰했다는 내용이고 실제로 터키 내에서 우리는 자유롭게 살고 싶다 자치 정보를 인정해달라 응 그런 정도로 타협형의 메시지를 낸다 네 압둘라 오잘란이 응 이 압둘라 오잘란이라는 크루드를 독립시키고자 하는 지도자를 잡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국가에서 노력을 했었어요 그래서 소련으로 갔다가 로마 그리스를 전전하다가 하지만 그 사람을 오잘란을 숨겨주면은 국제 관계에서 틀어지게 될 정도로 중요한 인물이다 보니까 터키와 응 터키와 그래서 결국에는 어느 국가도 받아주지 않고 받아주지 않고 터키가 압박을 하니까 오잘란이 원래 시리아에 잠깐 갔었는데 시리아에 의해서 국외 추방이 돼요 응 그러면서 여러 중동 국가들한테 다 거부당하고 막판에는 나이로비에서 체포됐다고 합니다 네 케냐에서 체포가 되고 네 뭐 그전에 이탈리아 등등등을 전전했다 네 근데 좀 안타깝네요 크루드족 그렇죠 근데 그렇게 오랜 역사가 흐를 동안에 이 민족이 독립된 언어와 문화를 유지하고 있는 것도 대단한 것 같아요 너가 더 대단하다 자 굳은 심지 대단 말수를 줄일까 그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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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누가 말하지 수명을 줄여 잘하고 있어 그래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자 그렇게 해서 오스만 제국 터키 쿠르드족까지 네 세 개의 장을 빠르게 받습니다 자 다음 진짜 좋네요 이 정도 해야 돼요 자 이란 묶어서 가시죠 네 구장 외세에 의해 쫓겨난 레자샤 이란의 도전과 자절 자 드디어 이란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빼놓을 수 없는 친구 중에 한 명인 네 이란을 이야기합니다 맞습니다 이란의 태동 맞습니다 이란은 대표적인 시아파 국가 네 네 이미 충분히 말씀드렸고 귀에 딱지가 앉으실 정도다 지난번 방송을 들으셨다면 이렇게 설명이 되고 자 총 3장에 걸쳐서 저희가 이야기를 드릴 텐데요 네 맞아요 9장 16장 17장 자 이란의 역사는 페르시아부터 언급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19세기 중반부터 페르시아가 영국의 차관을 도입하게 되지 네 페르시아는 국가적인 발전을 도모하려고 하지만 돈이 필요했고 네 그래서 적극적으로 차관을 들여왔지만 결과적으로는 재정 악화에 이르는 결과 페르시아도 오스만처럼 제국이죠? 어 그렇지 페르시아 제국이었지 터키의 시초 모습이 오스만 제국이었던 것처럼 이란의 시초 모습은 페르시아 제국인 거죠 그리고 우리가 아는 역사 공부할 때 배운 페르시아 이 길 뭐지 로드? 페르시아 로드? 실크로드? 테헤란 로 일까봐 아 아니네 자 그때는 지금 얘기하는 시점으로부터 한 1600년 700년 전일걸? 네 그 이상일 수도 있어 약간 별개 얘기인데 그 당시에 페르시아에게 돈을 빌려준 영국의 자본가가 있는데 그 사람이 로이터래 아 아 지금의 로이터 통신 네 네 세운 아저씨가 돈을 빌려줬고 약 4만 파운드 정도 네 그럼으로 인해서 페르시아의 철도 부설권 등등의 국가적 기반 산업에 대한 사유화를 달성하게 된다 네 이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지는 거지 네 또 영국뿐만 아니라 러시아에서도 차관을 들이게 되고 페르시아가 네 그래서 국가가 힘들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빚을 많이 준 거죠 가세가 주는 거지 그렇지 페르시아 지역에 굉장한 다량의 석유가 발견됐는데 영국에서는 페르시아 지역에 석유에 대한 독점 개발권을 가지고 갔고 사실상 원유국인 페르시아는 단 16% 정도의 이익만 가져갈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거를 다르시 양허라고 해서 불평등 계약을 체결을 했었죠 여기서 약간 놀라웠던 건 페르시아라는 이름이 제1차 세계대전에 중립국을 선언을 했다는 거 응 알렉산더 대왕 생각하거든 사실 네 왜? 옛날 이름 같잖아 페르시아 아 40인의 도적 뭐 이런 거 그 정도로 옛날이요? 그런 이름을 우리가 페르시아로 기억하고 있잖아 일반적으로 어 저도 그래서 제국 왕국 그래서 물어보면 하잖아 어 이런 느낌인데 1차 세계대전 중립국가였으면 사실 근대까지 올라오는 거잖아요 최근이지 그쵸 그거 뭐야 33인의 도둑들? 그건 아라비아 아니야? 40인 아니야? 40인이요? 33인은 뭐야? 33인은 아닌데 그거는 그거잖아 40인의 도둑들? 그 임시정부에 서명하신 분들이 그게 33 아 그거랑 다르죠 뭐 아 그니까 그것도 33명인데 내가 그걸 생각한 건 아니라고 도적 말하는 거 아니에요? 어어 40인의 도둑인가? 알리바바와 40인의 도둑 아 40인의 도둑이구나 그건 아라비아 아 아라비아 페르시아 말고 아라비아 근데 페르시아 하면 난 그때가 생각나는데 어 저는 발을 빼겠습니다 임시정부 아니 임시정부 아무도 얘기하지 않았어요 너가 어 그래? 그거는 그냥 33인의 민족대표 그거잖아 아니 그냥 숫자가 헷갈린 거지 그거랑 민족 그거랑 엮으면 어떡해 그냥 숫자가 헷갈린 거지 저는 발을 뺏습니다 엮지 말자 저는 뺏습니다 그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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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한 와중에 페르시아의 페르시아의 페르시아에서 페르시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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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조가 1935년부터 시작이 됐다 에 대한 감정이 깊어지죠 음 그래서 결국 이 레자샤가 쫓겨나 폐위되고 어 폐위되고 모사데그라는 총리가 등장한다 근데 그 사람을 아무래도 영국 쪽이겠지 네 그 새로운 정치 지도자인 모사데그가 영국으로부터 굉장한 큰 수익을 내주고 있던 석유 회사를 국유화 정책을 펼쳐요 맞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영국의 눈밖에 나게 되고 또 다시 영국은 이 지도자를 공격을 하면서 이란이 궁주에 몰리면서 이란의 석유가 다른 나라에 못 팔도록 영국이 국제적으로 막아버립니다 그렇지 그게 이제 영국 발전의 원동력이라고 까지 볼 수 있고 네 되게 웃긴 게 이란 얘기도 그렇고 터키도 그렇고 식민지배만 안 했지 특히 서유럽 영국이 거의 다 중심에 있는데 영국에 의해서 다 자지우지 되고 맞아요 뭔가 앞서 나가려고 국유화 정책을 펼칠다든지 아니면 독립하려고 노력하는 게 다 무마되는 게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정치 지도자를 끌어내려버리고 식민지배만 안 했지 거의 식민지처럼 많이 굴림을 하네요 그렇지 뒤에 시리아와 다른 나라들도 얘기를 하지만 영국과 프랑스가 이미 개입해서 국가와 국경을 임의로 나누고 자기들 마음대로 선을 걷다 보니까 지금의 중동 아직까지도 이어지는 이 내란과 분란의 씨앗이 된다 네 이건 진짜 뭐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결국에 이 모사대구도 미국과 영국의 정보 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은 자헤디 장군의 쿠테타로 인해서 또 물러나지 다시 물러나게 되고 그러니까 반역죄라는 죄명으로 유죄 판결을 받고 사명할 때까지 가택연금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란이 시작이 좋은 것 같은데도 지금도 그렇고 지금이라는 건 이 9장에서 네 그리고 16, 17장에서도 이어서 얘기하겠지만 굉장히 기구하죠 사연이 많아 이란이 그래서 우리랑 축구도 하는 그러니까 이번에 이라크랑 어디지? 레바논 레바논 축구했다는 거 레바논 이따가 얘기해야지 네 해야죠 그래서 16장으로 가겠습니다 이란의 태동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네 이란의 성장 과정 네 성장통을 같이 봅니다 16장 팔라비 왕조 무너지다 팔라비라고 말씀드렸지 레자샤가 네 이 팔라비 왕조가 어떻게 멸망하게 되는지 팔라비 왕조가 잘 먹고 잘 살아보려고 앞서 얘기했지만 1935년에 이란이랑 국호로 변경을 하고 잘 살아보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1963년에 백색혁명이라는 개혁 프로그램을 추진한대 음 그럼 레자샤가 저희 앞서 구장에서는 폐위됐었잖아요 그 전이야 이거 1963년에 백색혁명이라는 개혁 프로그램으로 이란의 근대화를 이끌었다 백색혁명이 전체 이란 인구 610만 명 중에 550만 명이 찬성을 했다고 하고 실제 레자샤가 어떤 내용들을 펼치느냐 네 당시 토지개혁, 국영기업을 민영화한다거나 여성이 참전권을 허용하는 것 또는 문맹을 퇴치하는 여러 가지 개혁 운동을 펼쳤습니다 실제로 굉장히 큰 호응 속에 시작을 했는데 네 실제 이것은 실패한다 네 실제로는 빈부격차만 더 크게 만들면서 서민층의 반발을 일으키게 되죠 맞아 그렇게 해서 분노가 극심하게 치닫게 되고 네 여기서 이제 등장하는 인물이 호메인이 네 이란하면 호메인이 아 진짜요? 그렇지 왜요? 이란의 최고 지도자 왜요가 아니고 장기 집권하면서 기간 산업의 틀을 다졌다 정도는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 민주적이거나 뭐 이런 내용은 절개로 하더라도 그래서 이란은 레자샤라는 사람이 세웠지만 우리가 사실 그 사람의 이름은 생소하잖아 근데 호메인이는 어느 정도 그래도 국제사회나 국제 뉴스에 호메인이라는 사람은 들어봤지 이란의 최고 지도자 굉장히 오랜 시간 군림했다 최고 지도자이면서 반정부 운동 이끈 사람 아니에요? 그렇죠 아니 반정부 운동은 그 이전에 이끈 거고 최고 지도자는 그 이후에 한 거지 그러니까 반정부 운동을 이끌어서 이끌어서 해서 최고 지도자가 된 거잖아 그렇지 그렇죠 그렇게 얘기해야지 네 왜냐하면 최고 지도자인데 반정부 운동을 이끌 수는 없으니까 네 앞서 말씀드렸던 백색현명이 근대화를 진취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내용이었다면 이로 인한 반발심을 호메인이는 이슬람주의를 기반으로 신정권 정치를 해야 한다라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호메인이가 이슬람 신학자 출신 아니에요? 뭐 알고 물어보는 거야? 뭘 물어보는 거야? 알고 물어보는 거야 어떻게 다 물어보는 거야? 출신이에요 출신이야 이 아야톨라 호메인이가 이슬람 신학자 출신이기 때문에 이슬람 종교 교리 안에 있는 내용 이런 거를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자가 감히 뭐 이런 언급을 했다고 하는데 다시 정리하면 앞에서 레자샤가 백색혁명을 통해서 개혁을 추진하는데 그로 인해서 개혁이 실패하고 오히려 빈부격차가 더 커지고 민중의 불만이 커진다 그러다 보니 이 불만을 끌어들일 빨아들일 뭔가 기재가 필요했는데 그 당시에 젊은 신학생들을 중심으로 해서 반정부 시위 세력이 생겨났다 그래서 이제 정부에 저항을 해나가는 거지 기존의 팔라비 왕조에 근데 이제 그런 중심이 이 호메인이라는 사람인 거고 호메인에는 굉장히 이슬람 근본주의자라고 생각하면 돼 딱 그 일곱 글자로 설명이 되는 사람인데 팔라비 왕조를 무너뜨리고 최고 지도자로 올라설 수 있었던 계기가 1977년에 미국에서 카토 행정부가 출범을 한다 그래서 이미 그전까진 계속해서 활동을 했겠지 반정부 활동을 하다가 카토 행정부가 미국의 카토 대통령이 인권 외교를 내세워서 이란 정부에도 인권 개선을 요구했대 실제로 그 당시에 기존의 팔라비 왕조에 그래서 미국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었던 거고 헌법과 대의제를 복원하라는 당시에 이제 이슬람 내에 시민들의 많은 의견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해서 1978년에 역사적인 일이 일어나는데 이란의 한 보수 성향지에서 호메인을 비난하는 사설을 싫어 이게 물론 정부에서 이겼겠지 그렇지 야 쟤 더 가만 놔두면 안 되겠다 기사를 내고 그러면서 호메인을 두세 번 혹은 수차례 이상 체포했다가 다시 풀어준다 그래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사람들은 더 호메인을 중심으로 모이게 되지 반발심이 생기면서 시위가 일어나게 되죠 그렇지 그런 시위가 이란 내 전국의 12개 도시로까지 평화 시위로 확산이 되게 되고 샤 정부에 대한 반발심 그리고 호메인이에 대한 추앙 그게 1979년에 결국 이루어지게 된다 그래서 호메인이가 15년 동안 전 세계를 방랑해 계속 도주를 하는 거지 도피를 하고 들어오지 못하는 거예요 못 들어오게 하니까 오면 죽이고 잡으려고 하니까 추방하고 그러다가 어쨌든 레자샤가 퇴이가 되고 이란을 떠나 1979년 1월 16일 날 네 쫓겨나는 거지 쫓겨나고 팔라비 왕조가 무너지면서 300만 명의 이란의 인구들 인파들이 공항에서 기다린다 호메인을 엄청난 지원인 거지 지지고 그러면서 이란의 아버지가 됩니다 네 그것을 이란 혁명이라고 합니다 그렇지 그래서 많이 돌아왔는데 팔라비 왕조가 생겨난 거 레자샤를 통해서 네 그리고 그 레자샤가 세운 팔라비 왕조가 팔라비 왕조 즉 이란이 1935년에 생기지만 네 그들의 백색 혁명을 통해서 잘 살아보려고도 했고 네 물론 그것도 실패하면서 호메인이라는 인물이 등장한다 그는 이란의 이슬람 근본주의자 응 중심에 서게 된다는 거지 근데 이 호메인이가 결국 이란 혁명의 완성을 시키는 건 이란을 이슬람 공화국으로 건설하죠 건설한다는 거 해낸다는 거 네 이게 이슬람 최초 네 전 세계에도 어디에도 없는 유일무이한 이슬람주의 공화정이 탄생을 한다는 거 시아파 중심의 국가로 그렇지 그래서 이슬람 법학자들이 국가 권력 대통령을 민주주의로 뽑아도 그를 의결해 주는 거야 인정해 주는 거지 그런 정도까지의 종교가 정치 권력을 대신한다 이건 지금도 그렇대 네 뭐 그런 부분들도 굉장히 새롭게 볼 수 있었고 네 호메인이가 스스로도 이제 종교적으로도 그렇지만 정치적으로도 입지를 많이 강화했다는 거 스스로 네 굉장히 장기 독재 집권을 하게 되는데요 그렇지 언론도 탄압하고 반정부 시위를 하는 경우에도 전혀 관용이란 없이 처단 처단을 하는 식으로 이슬람주의 국가 통치를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호메님도 그렇고 대부분의 지금 근현대 이야기할 이야기했던 사람들은 정상적인 사람은 사실 많이 없어 정상이라는 건 막 민주주의에 기반해서 대중의 의견을 수렴하고 평화협정을 한다거나 그런 개념은 많이 없어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만약에 이 나라에서만 머물렀으면 문화적인 부분이나 배경지식을 습득할 일이 없었을 거잖아요 특히 호메인은 말한 대로 이슬람 정통파니까 본인 종교에 의거해서 집중해서 했으니까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지 이런 무력 진압이 불과 50년? 60년? 전이었다는 게 굉장히 놀랍죠 이거 30년 전이야? 70년대 1970년도 이때면 정말 얼마 안 됐지 30년대 아니면 그래 너 어릴 때야 넌 다 컸을 때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이란의 이슬람 혁명 이 첫 번째 키워드가 될 거다 가장 큰 줄기 중에 하나고요 이슬람 혁명의 주요 인물 호메인이 성공하게 되면서 이슬람권 전체가 영향을 받게 된다는 거 그래서 호메인을 빼놓고 이야기할 수가 없다 네 이게 다예요 자 17장으로 갑니다 이란을 두 챕터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란과 이라크의 8년 전쟁 에 대해서 17장에서 다루고 있다 이란이랑 이라크는 굉장히 오랫동안 사이가 안 좋았어요 이라크는 앞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오스만의 멸망에서 네 하심 가문의 아들이 이라크의 왕이 되었고 이란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아파 중심의 국가 페르시안 민족의 시아파 국가이고 이라크는 아랍 민족 순이파 중심의 국가예요 그 둘은 영국에 의해서 본인들이 원하지 않은 국경을 나눠 가졌고 그로 인해 갈등이 굉장히 오랫동안 있어 왔습니다 사실 이게 헷갈릴 수 있는데 이라크도 하심 가문이기 때문에 시아파 왕족이긴 해요 그렇죠 시아 시아시아끼리 싸우는 느낌인데 실제 이라크의 국민 구성원의 절대 다수가 순이파이기 때문에 순이파 국가로 분류를 했다는 거 그렇게 봐야 됩니다 이거 헷갈리시면 조금 어려워요 그렇지 그래서 이라크는 우리가 앞에서 말씀을 안 드렸는데 초대 국가의 파이임 파이임의 하심 가문의 아들이었고 그의 뒤를 이어서 파이임 2세가 등극을 하지만 이라크에서 군부 쿠데타가 일어나요 1958년 그래서 바트당 파이임 2세가 국외로 도망을 하고 군부 쿠데타가 일어나면서 파이임 왕정에서 내려오고 바트당 중심에 알바크르 가 초대 대통령이 알바크르 맞고 바트당이란 건 순이파 중심 정당 이름이에요 바트당 어렵지 않아요 의미가 있는 건 아니고 바트당 비트당 바트당 그래서 알바르크의 2인자가 바로 여러분들이 들어보셨을 사담 후세인이다 그렇습니다 둘이 고향이 같대 그래서 더 끌어준 것 같기도 하고 누구랑 누구야 알바크르랑 사담 후세인 사담 후세인 사담 후세인은 바트당의 행동대장이고 비밀경찰들을 지휘하고 있었대요 그러다가 알바크르가 정보기관을 손에 어니까 사담 후세인이 가장 실권자로 등극을 하는거지 우리나라로 치면 예전에 전두환 이후에 노태우 이런식 빠지겠습니다 안기부 행동대장과 비밀경찰을 했으니까 안기부네 지금의 국정원 예전에 안기부 수장을 했던 역할이라고 보시면 된다 하고 아랍 민족주의의 지도자가 되고 싶은 열망이 있던 인물로 대두되네요 그랬으나 제대로 이뤄내지 못하지만 못하게 된 건 결과고 그 전에 과정을 봐야죠 이제 이란과 전쟁을 일으킨다 후세인이 먼저 쳐들어가요 이란이 이란 전쟁을 하면서 호메인이가 정치 지도자로 올라서게 되면서 방금까지 이야기했던 호메인이 이란의 호메인이 이라크의 후세인 네 그러면서 이라크군과 바트당에게 내정 개입을 하게 됩니다 호메인이는 굉장한 시아파 중심의 이란 민족주의 국가이다 보니까 그래서 갈등이 심해지면서 반대로 이라크는 본인 국가에 있는 시아파를 탄압하면서 억압을 합니다 그러니까 또 이란이 화가 나죠 서로 국가에 있는 소수파를 그렇게 해서 결국 사담 후세인이 먼저 총칼을 들이댄다 이게 아직 설명을 안 드렸는데 그 6일 전쟁 교훈을 삼아서 먼저 쳐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공이 필승 전략인 것처럼 실제 이스라엘에 대해서 잠시 후에 얘기를 하겠지만 성공을 하고 자신감이 뿜뿜해가지고 무려 8년이나 간다 그래서 이란과 이라크가 얻은 게 하나도 없대 결론적으로 이 책에서 이야기하는 건 8년이나 전쟁을 했고 그게 1980년부터 88년까지 네 이 8년의 전쟁으로 인해서 이란은 45만 명에서 73만 명의 사망자 약 70만 명 정도 네 죽었다 뭐 경제적으로는 약 75조 원 정도의 손에 그렇지 피해를 입었다고 합니다 당시로 보나 지금의 경제 규모로 보나 엄청난 액수고 네 88년이면 우리 서울올림픽 할 때야 네 이게 엄청난 시대적인 흐름을 안고 있다 네 근데 이게 순이파 시야파의 정치 아니면 이념적인 갈등뿐만이 아니고 석유랑도 엮여 있어요 네 왜냐하면 두 국가의 국경 지대에 석유의 전략지인 샤트아라랍 어떻게 샤트아라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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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섯 글자 네 석유 전략지인 샤트아라랍이라는 영토를 가지고 이라크와 이란이 굉장히 알건 세력 싸움을 했어왔기 때문에 알력 다툼 알력 다툼 알력 다툼 알력 다툼을 해왔기 때문에 석유에 대한 자본에 대한 갈등도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네 석유에 대한 자본에 대한 석유 자본에 대한 석유 자본에 대한 다시 해줘 석유 자본에 대한 석유 자본에 대한 권력 싸움도 있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좋습니다 제발 알고 갑시다 그렇죠 그렇게 8년 동안 이어졌다 그리고 네 둘 다 얻은 게 없다 음 근데 그쪽에 이제 쿠르드족의 화학 무기 공격 얘기가 나오는데 아 그렇지 이런 뉴스에서 저 최근에 봤는데 뭘요? 쿠르드족 말살된 거 아 최근이 아니었나? 말살됐어요? 너가 오래 살아서 그래 그러니까 한 한 쿠르드 민족이 사는 동네를 그냥 공격해버린 거야 일반 사람들이 사는 대로 그거 책이 나오잖아 책이 나와서 내가 머릿속에 있는 건가? 비디오로 본 게 아니고? 아니야 뉴스에서 본 거 같은데 봤을 수도 있는데 너가 오래 살아서 그렇고 아무튼 잔인했다 아 근데 이거 녹음이랑 상관없이 궁금한 게 쿠르드인들이 국경이 이렇게 쪼개지면서 국경선에 걸쳐지는 바람에 여기저기 쫓겨나고 밀려나고 그러고 있는 거잖아요 독립을 하고 싶은데 하지 못하고 근데 이라크는 왜 이 사람들 죄 없는 데 말살했을까요? 죄가 없는 게 아니고 그 자체가 죄인 거지 진짜? 자기 나라는 마음대로 들어왔다고? 그래서 독립운동을 해달라고 하니까 독립시켜달라고 하니까 이런 사람들을 둬 되겠어? 안 되지 근데 이 사람들은 정부가 없는 그냥 민족인데 흡수하면 되잖아 그렇게 하다가 팔레스타인 꼴 났잖아 팔레스타인이 독립을 해버렸잖아 그럴까봐 유대인들이 그런 걸 또 용납하지 못하니까 용납하면 안 되니까 하면 안 된다는 걸 배웠으니까 팔레스타인을 통해서 17장 끝 아니 잠깐만 그래서 휴전을 하게 되는데 그 두 국가가 서로 휴전을 원하지만 실체 할 수 없었고 그 휴전을 이끌게 된 건 결국 유행결의안 558호를 통해서 하게 된다는 거 네 뭐 둘이 갑자기 전화해가지고 휴전하지는 않았을 거 아니야 서로 또 대의명분도 있어야 된 거 하니까 근데 둘 다 휴전을 사실은 원하지 않았을까요? 그치 근데 이게 체면이 말이 아니래 둘 다 끝나고 나니까 책에서 설명을 하는데 둘 다 야망도 꺾이고 야심도 꺾이고 사람들만 많이 죽고 응 경제적으로 피해만 보고 맞아 그리고 중간에 미국이랑 이제 무기 거래 하면서 미국만 득보고 두 나라는 응 뭔가 얻은 게 없죠 그러니까 이 아랍권의 리더가 되겠다는 포부를 접었다고 설명이 돼 있는데 후세인이 네 이게 이제 이집트를 설명하면서도 한 번 더 얘기하겠지만 네 20세기 들어서 아랍권의 리더로 명실상도 올라가고 싶어 했던 인물이 한 두세 명 정도 있어요 응 나세르 그렇지 그중에 한 명이 후세인 지금 설명드린 친구고 그 이전 세대에 나세르가 있다 응 이제 그리 갑니다 아 이집트 갑니까 가야지 이집트 재밌어 재밌죠 이집트 재밌어 네 자 그래서 이집트는 안 했는데 여기서 이제 할 거야 이제 해야지 장이 없어 자 그래서 여기까지 정리를 해보면 간단하게 한 가지 이란의 이슬람 혁명 하나 기억하시면 됩니다 네 오스만의 멸망 터키의 등장 그리고 쿠르드족의 독립운동 독립운동 정도 그리고 이란의 호메인의 이슬람 혁명 정도를 기억하시면 되고 이란 혁명 자 여기서부터 이제 오늘 방송이 또 2부가 될 텐데 자체적인 네 이스라엘의 독립 과정 네 플러스 팔레스타인 이야기가 나올 거고 그리고 옆 국가 중동 국가들 주변 국가들 중에서도 이집트에 대한 얘기가 중심이 될 겁니다 네 자 오늘 방송의 2부가 됩니다 재밌어요 다음 주입니다 아닌가 자 일단 가보죠 뭐 자 10장 10장 이스라엘의 건국 자 우리가 알고 있던 이스라엘 혹은 지금 알고 있는 이스라엘이 제가 알고 있던 거랑 많이 다르더라고요 그 부분이 가장 재밌더라 맞아요 19세기 초로 넘어가요 이때 당시에는 유럽이 민족주의 영향을 받기 시작했거든요 큰 국가 형성들이 민족 민족 단위로 쪼개지면서 뭐 네덜란드 프랑스 독일 각각의 동일 민족들이 국가를 만들어 가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때 유대인이 눈에 가시가 된 거죠 갈 데가 없어진 거예요 자 왔잖아 다시 할게 다시 자 유대인이 갈 데가 없어진 역사는 약 2000년 되지 2000년대? 2000년 정도 된다고 아 2000년 성경에도 나오지만 모세가 유대인을 이끌고 출발하잖아 네 우린 떠납니다 어딜 가죠? 그 소설 람세스에 나오는 파라오한테 와 람세스 진짜 옛날 소설이 그 람세스한테 이야기하잖아 우리 떠날 거라고 우리 하나님의 자식들 갑니다 유대인들 그게 한 400만명인가 뭐 몇백만명 안고 가잖아 그때부터 유대인의 방랑 역사가 시작되는 거고 그렇게 약 2000년 정도를 유럽 전형을 떠돌아 어디서도 환대받지 못하다가 독일의 홀로코스트까지 경험하는 거지 그러다 보니 유대인들이 이건 안 되겠다 싶은 거야 그리고 우리는 다시 하나님에게 약속받은 땅 가나한 지방으로 돌아가야겠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 그게 지금의 팔레스타인이다 네 근데 이제 그 도화선에 불을 앞당긴 가장 처음에 불을 붙인 친구가 헤르츠 그렇지 헤르츠이라는 인물은 우리 유대인들의 고국인 팔레스타인으로 가서 약속의 땅을 만들자 우리만의 국가를 건설하자 라는 이념을 담는 책을 냈어요 유대인 국가라는 책을 이 친구가 오스트리아 출신 언론인이고 소위 유대인 국가 건설을 주장하는 시오니즘이라는 게 있대 이 시오니즘의 창시자래 네 헤르츠이라는 친구가 네 그래서 이 친구가 이런 생각을 갖도록 만들었던 계기가 드레피스 사건이라는 게 있었고 네 이건 뭐 프랑스가 전쟁을 하던 중에 독일과 패배를 했는데 그렇지 이 패배의 원인을 유대인인 드레피스 대위한테 덮어 씌운 거예요 맞아 그러면서 자기 수화에 있던 단지 유대인이라는 이유만으로 핍박을 막고 피해를 받는 게 이제 일상화가 되다 보니까 우리가 진 건 저 녀석 때문인데 제가 유대인이래 라고만 얘기한 거지 나폴레옹 3세라는 친구가 그랬더니 열받아 안 받아 이게 드레피스 사건이라고 부르는 거야 바다 안 받아 바다 그랬더니 받았고 헤르츠이 야 이거 안 되겠다 유대인 모여 우리만의 나라를 만들자 약속의 땅으로 받아 당하지 말자 해서 해서 이제 이스라엘로 가자는 시오니즘이 일반화 되기 시작하는데 당시에 유럽에 사는 유대인이라고 부르는 아시케나지가 경제적으로 성공을 한 굉장히 돈이 많은 계층의 사람들이었고 네 그들은 이제 팔레스타인의 땅을 살 돈이 충분히 있었죠 그래서 이 시오니즘이 팽배해지면서 조금씩 조금씩 팔레스타인의 땅을 사면서 아주 소수의 군락들을 만들어가기 시작했어요 그 군락을 코어 윈이라고 하고 네 그리고 코미는 소규모 공동체라는 개념으로 소규모 자영농 공동체를 지향했다 자기들끼리 이제 농작물 만들어서 먹는 거지 외부에 좀 나무 갖다 팔기도 하고 이게 시작이었는데 이게 망했어 한 번 안 되고 와 이렇게 끝나나 보다 했는데 바로 아랫줄에서 또 설명을 해주더라고 더 큰 규모의 이주자들이 모여서 더 큰 규모의 집단을 형성하고 더 큰 규모의 농장을 이어나간다 응 그래서 사회주의로 인해 핍박을 받기 시작한 유대인들이 더 결속을 하게 되면서 사회주의 전위 조직인 노동여단을 창설을 했어요 창설을 했고 실제 유대인들이 이렇게 이주를 많이 해왔고 이 당시에 이주를 해왔던 사람들 중에 지도자들이 많이 포함이 됐대 당시 초대 이스라엘 총리이고 건국의 아버지인 다비드 벵구리온 뒤를 이어서 세 번째 총리가 된 레비에시콜 잘 모르지 사실 이 사람들은 몰라요 그리고 용키프로 전쟁을 승리로 이끈 여성 총리 골다 메이어 등등이 2세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용키프로 전쟁은 제4차 중동 전쟁이니까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릴 거고 근데 이렇게 이주들을 해왔어 유대인들이 좋다 이거야 뭐 와서 자기들끼리 농작물 짓고 대규모 농장하고 외부로 팔아먹으면서 이제 돈을 버는 건 좋지 그걸 뭐라 할 건 아닌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지역에 기존에 살고 있던 아랍인들이 분노라는 거야 쟤는 왜 여기 와서 이러고 있는 거야 그때부터 유대인들과 아랍인들의 충돌이 시작된다 이게 지금 이스라엘 역사의 시작이야 지금 말씀드리는 이 상황이 얼마 안 된 게 이게 1917년 벨포 선언 이후거든 지금 우리 2021년이잖아 불과 약 100년 전에 이스라엘이라는 국가가 실제 있지도 않았고 이스라엘이라는 국가가 생기는 데 있어서 약 100년 전부터 이러한 아랍인들과 유대인의 분쟁이 시작됐다는 거 유대인들이 팔레스타인의 토지를 사들인다고 말씀드렸는데 처음에는 유대인 인구가 팔레스타인 전체의 4%에 불과했었어요 얼마 안 된 거지 그랬는데 유럽에 대해서 유대인들의 탄압이 계속 본격화되면서 오히려 더 들어와 1935년쯤에는 4%에서 28%까지 늘어납니다 급성장을 한다는 거 실제 그 전체 사회 구성원 중에서 유대인의 포션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이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것 네 그러니까 거기에 있던 아랍인들은 반발할 수밖에 없죠 근데 돈이 진짜 많았나 봐요 이때 유대민족 기금이라는 어떤 기금을 만들어서 세계 시온주의라는 기구에서 돈을 기부를 받으면 그걸로 토지를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을 해서 뺏은 게 아니고 돈으로 팔레스타인 땅을 사버린 거잖아요 계속해서 산 거예요 당시 팔레스타인에 살고 있던 아랍인들은 그냥 돈을 주니까 굉장히 좋게 가격을 챙겨주니까 땅을 팔았고 그게 하나의 국가가 형성될 정도의 규모가 됐다는 게 진짜 대단한 거죠 근데 그럴 수 있었던 게 팔레스타인이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막 들어올 때 사실 국가가 아니고 시리아랑 요르단 사이에 있는 어떤 한 지역 그게 불가했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유대인들이 접근이 쉬웠고 팔레스타인은 뭔가 기분은 나쁜데 당장 뭘 해야 될지 모르겠고 그래서 결과가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좋다 자 그렇게 해서 1920년대 이후로는 아랍인과 유대인의 경쟁과 분쟁이 더 극심화되고 이렇게 서로 민간인들까지 수백 명 단위로 죽여나가게 된다 네 그렇게 팔레스타인에 살고 있는 유대인과 아랍인들의 갈등이 심해지다 보니까 대형제국에서는 팔레스타인에 대거 파견을 해서 대형제국은 당시 팔레스타인 지방을 시민지로 갖고 있던 사람 국가 그렇지 국가고 영국이지 영국 그러면서 팔레스타인 땅을 나누게 돼요 그러면서 1937년에 필경이라는 사람이 필 보고서를 쓰게 되는데 이름이 필이야 팔레스타인의 아랍인이 사는 지역 유대인이 사는 지역을 체스판처럼 나눠요 그들을 통합해서 하나의 지역으로 만들지 않고 그냥 나눠서 너네 A에 살고 너네는 B에 살아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실패하지 그렇죠 그럴 리가 없지 그렇죠 왜냐하면 A에 살고 있던 A에 살아라고 하지 않은 사람들 다른 지역으로 갈 이유가 없지 그 사람들은 그렇지 내가 원래 살던데 원래 살던데 내가 왜 유대인인데 이슬람 지역에서 벗어나야 되냐 나가야 되냐 그걸 따지게 되고 실패를 하고 그 필경의 제안이 그리고 1939년에 다시 영국이 제안을 하는 게 1939 백서 이건 이제 기존의 필 보고서보다 더 아랍인들의 요구에 초점을 맞췄다고 해 이 내용은 이 내용은 유대인 이주자의 상한선을 정해가지고 유대인 인구가 팔레스타인 전체 인구의 35% 수준을 넘지 못하도록 했고 아까 28% 얘기했지 유대인의 토지 매입을 제안을 하는 내용입니다 더 못 사게 했지만 그걸 또 받아들이겠느냐 안 받아들이지 왜 우리가 그래야 되는데 라고 한단 말이야 양쪽에서 다 그리고 이러한 와중에도 이러한 영국의 제안 와중에도 아랍인들과 유대인들을 계속해서 서로 폭탄 테러를 하면서 그 와중에 영국 사람들이 다치게 되니까 맞아 그러니까 결국에 1947년에 유엔이 나서죠 영국은 손을 떼 그리고 그 전에 왜냐하면 긴 시간 동안에 인도가 독립을 해요 더 이상 인도를 위해서 이 팔레스탄 지역 준동 지역에 괜히 돈 쓰고 힘쓸 필요가 없어진 거예요 영국이 영국은 그러다 보니까 팔레스타인에서 철수를 하죠 네 하지만 갈등은 계속 되다 보니까 결국 유엔이 나서서 이것이 중재의 하악에 이르릅니다 네 그래서 조금 전에 얘기했던 이란에 대한 영국의 개입도 그렇고 네 팔레스타인 지방에 대한 영국의 개입도 결국 모두 인도와의 교두보를 마련하기 위한 연결하기 위해서 네 이게 참 정치적이라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지금 말했던 여러 중동의 나라들이 계속 분란의 중심에 서게 됐다 네 서게 됐다 자 그렇게 했으나 결론적으로 이스라엘이 건국이 된다 이스라엘은 유대인국까지 네 그래서 그 지역에 있던 아랍인들이 어떻게 쫓겨나게 되는지 그 과정을 246페이지부터 설명을 해준다 1947년에 유엔에 의해서 팔레스타인 지역이 분할이 돼요 유대인 지역과 아랍지역 그러면서 예루살렘이랑 베들렘 지역은 너무 종교적으로 중요한 지역이다 보니까 여기는 어느 한쪽에 속하지 않고 유엔이 관할할게 라고 하고 1948년에 이스라엘 건국이 선포됩니다 네 9월 29일날 선포가 되고 국제적으로 동정 여론이 확산이 되는데 이때 통과됐던 가장 큰 이유가 독일의 유대인 학살 로 인해서 마침 시기적으로 맞아떨어서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국제적으로 통과가 된거지 용인이 됐고 네 10장 마무리입니다 이스라엘의 탄생 빨리 가자 시간이 없다 진짜 많이도 싸웠다 결국에 주변 중동국가들은 아랍연합군이라는 신생군을 만들어서 이집트 요르단 시리아 이라크 레바논 이렇게 5개의 국가들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선포합니다 과정이 너무 생각된 거 아니야 그래서 이 전쟁이 선포돼서 초기에는 이집트 얘기하려고 그러죠 아니야 해 초기에는 이스라엘이 약세인 걸로 보여졌지만 각각의 국가에서는 굳이 열심히 사람이 싸울 이유가 없었던 거예요 이스라엘은 유대인의 독립국가를 지키기 위해서 정말 죽기 살기로 싸웠지만 레바논이나 시리아 이라크 같은 경우에는 자기네들이 석유 가져갈 수 있는 땅만 가져가면 되는 거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기세가 역전이 되면서 결론적으로 100일 동안의 전쟁이 끝난 이후에는 이스라엘이 우승 네? 오히려 더 우승? 이스라엘이 승리를 하게 되면서 하나의 독립국가로서 인정을 받는 국제적인 사건이었죠 전쟁이었죠 자 조금 내용을 추가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왔습니다 앞에서 카토 대통령 얘기를 잠깐 했었는데 여기서는 미국의 트루먼 대통령에 대한 언급이 나오고 뒤에서 다시 다루겠지만 부시 대통령과 클린턴 대통령까지 얘기가 나옵니다 네 이런 얘기를 내가 지금 하는 이유는 중동 역사 전체가 미국 대통령들의 의사결정과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이 있고 미국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중동 역사 전체가 소용도를 친다는 거 지금도 사실 바이든의 한마디에 아프간에서 미군이 철수한 거고 20년 만에 그런 역사들이 계속해서 이어진다 다시 돌아오면 이스라엘이 이렇게 어렵게 건국이 됐는데 헤리 트루먼 대통령이 이스라엘을 공식적으로 선언함으로써 오히려 아랍인들의 분노를 부추겨 야 니가 뭔데 인정해 가 되면서도 야 우리 주변에 유대인 국가가 생겨버렸네 가만두지 말자 라고 해서 쳐들어가게 된다는 거지 승리 요건을 앞서 펭수이가 얘기해줬지만 유대인들은 2000년이라는 시간이 걸려서 어려운 땅에 어렵게 자리잡고 힘들게 국가를 세웠단 말이야 얘네는 여기서 물러나면 더 물러날 대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필사적으로 싸웠다 라고 저자가 설명을 하고 그에 반해서 이집트를 포함한 약 네다섯 개 국가가 이스라엘을 침공할 때는 각각의 국가들의 이해관계가 너무 달랐다 결국 내가 먼저 가서 저 자리 내 거야 더 많은 석유를 차지하고 내가 더 많은 영토 내가 더 많은 전리품을 획득해야지 라고 생각들 했다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서로 작전이 잘 맞아떨어질 수도 없고 꼭 이 전쟁에 이겨야 되는 이유도 모르겠고 사실 그렇지 그런 상황 때문에 이 1차 중동전쟁은 사실상 이스라엘이 굉장히 수적으로는 무기적으로는 불리해 보이지만 이스라엘이 승리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로 꼽을 수 있다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아 열심히 했네 잘했어 1차 세계대전 1차 중동전쟁 자 정신 차리고 1차 중동전쟁 펭수기는 다시는 역사책을 고려해 봅니다 정리만 할게요 말만 안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자 그렇게 해서 1차 중동전쟁을 승리로 이끌고 승리로 이끈 결과물로 이스라엘이 1950년 6월 5일에 이스라엘의회에서 귀국법이라는 걸 통과시킨대 이게 뭐냐면 모든 유대인은 조국으로 이주할 권리를 갖는다 음 그래서 유대인들이 전 세계 어디에도 퍼져 있을 거 아니야 너희는 우리가 일단 기본적으로 이스라엘 시민권 줄 테니까 언제든지 우리에게 와 라고 그리고 앞에서 그 유엔과의 협정에서도 얘기했지만 슬슬 이제 물을 빼 이 이스라엘 국가 전체에 있는 아랍인들이 밖으로 내쫓길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고 유대인들을 계속해서 유입시키는 거지 음 실제로 지금은 잠깐 언급했지만 35%까지는 그 이상은 늘리지 마라고 얘기를 했었지만 그 비율이 깨진다 음 유대인 비율이 훨씬 더 많아지는 거지 음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현대 이스라엘은 실제 유대인 비율이 굉장히 많고 음 상대적으로 아랍인 비율이 소수로 바뀌어 있다는 거 여기까지 역사가 연결이 됩니다 불쌍하네요 자 근데 이게 이래봐야 1950년이니까 우리 6.25 전쟁 날 때야 음 아직도 이스라엘에 대해서 말씀드릴 게 많다 많다 음 자 넘어갑니다 12장 그래서 10장에서 이스라엘의 건국 11장에서 제1차 중동전쟁 음 말씀드렸고 12장에서는 이집트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네 1차 중동전쟁에 패하면서 어 이 당시에 이집트를 비롯한 중동국가에서는 세속주의에 대한 비판이 빗발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외세로부터 차관을 들여온다거나 이교도라고 불리우는 그들에게 더 영향을 받는 우리의 정치 지도자들은 영향이 없다라는 뭐야 단어가 생각이 안 나 영향이 없다라는 영향이 없다라는 배고픈데 한다고 쳐도 되나 진짜 지금 제가 내일 건강검진이거든요 대장내시경을 해야돼서 한 20시간 정도 지금 공복인데 저 펴고싶 아니 죄송합니다 지금 굉장히 예민합니다 제가 지금 굉장히 예민하고 지금 아니 예민할 수 밖에 없잖아 사람인데 맞지 나 지금 물만 먹고 있어 지금 지금 헬스케 지금 여러분 여기 공기가 지금 영하 10도입니다 자 춥다 오늘 우리 농담 한 발이다 농담은커녕 얘네 둘이 늦게 와서 지금 아이스브레이킹이나 인사도 못하고 들어오자마자 중동은요 사진도 못 찍었어 아 맞아 사진도 못 찍었어 아 그거는 나가기 전에 찍자 네 그래서 그래서 자 12장 넘어오면 아랍의 민족주의 절정 이집트로 주인공이 옮겨오게 됩니다 물론 이스라엘가 뗄래야 뗄 수 없는데 10장 11장에서는 이스라엘의 건국과 이스라엘이 1차 중동전쟁에서 승리하게 된 과정을 말씀드렸고 그 1차 중동전쟁에서 가장 중심에 있던 패전국 이스라엘 바로 옆에 있는 이집트입니다 어 그 이집트가 되고 그러한 이집트가 이제 각성을 하게 되지 야 우리가 왜 졌어 어떻게 된 거야 우리가 지면 안되잖아 예전부터 피라미드의 그 전통과 역사를 가진 나라 아니야라고 약간 이거 설민석식 같은데 이런 대사는 없습니다 책에 자 아무튼 뭐야 왜 이집트가 졌는가라는 건 있어요 자 앞에서 내가 간단히 설명했잖아 왜 질 수밖에 없었는지 자 그랬고 그랬는데 이집트 사람들 이제 원해 뭘 강력한 지도자를 통치자를 그게 누구다 원해 바로 압델 나세르 나세르 등장 굉장히 강력한 네 군인 출신이에요 군인 출신 정치 지도자이고 1952년에 쿠테타를 일으키면서 이집트의 2대 대통령이 됩니다 이 나세르는 굉장한 아랍 민족주의 이슬람주의이고 외세르부터 침략을 받고 패한 이집트의 정치를 다시 개혁해야 한다 중동 중심으로 이슬람 중심으로 모여라 라는 그런 이념을 가지고 있었죠 이 나세르란 이름은 꼭 기억을 해보셔야 되는 게 이 중동 역사 전체에 대해서 다루고 있잖아 우리가 지난주에 녹음했을 때도 예언자 모하메드부터 메흐메드 2세 슐레이만 대제 이런 친구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잖아 네 와하부도 얘기했었고 와하비즘 얘기할 때 사우디 왕조 그만큼 이슬람 전체 역사에서 이 나세르란 친구도 근현대사의 중동에서는 절대 빼놓을 수 없는 인물 중에 하나다 엄청나게 지대한 영향을 미쳤더라고 굉장히 지대한 인기가 많았죠 인기도 절정에 달았던 때도 있고 그건 이제 뭐 뒤에서 얘기하겠지만 나세르란 이름 꼭 기억하셔야 되고 민족주의를 지향하면서 미국과 영국, 유럽 국가에 대한 반발심 이로 인해 소련에 대한 경제적인 지원을 받으면서 소련이랑 동맹을 맺게 되어 연장선으로 수에주 운하에 대한 안력 싸움이 일어나게 되는데 자 이게 시작이지 그러니까 이집트가 잘 먹고 잘 살아야겠어 나세르가 볼 때는 근데 잘 먹고 잘 살려면 방법이 수에주 운하라는 거를 이미 영국이 갖고 있네 근데 이거 수에주 운하는 뭐 다들 아시겠지만 거기 해운항만을 지나갈 수 있는 근데 수에주 운하가 프랑스에서 만들었어 프랑스랑 이집트가 같이 만들었지만 수에주 운하의 지분 그러니까 주식을 영국이 가장 많이 사들이다 보니까 실제 영국 소유가 된 거고 나세르가 이집트의 통치권자로서 얘기를 하지 영국 이거 내놔 우리 이거 이제 국유화할 거야 라고 그래서 1956년에 수에주 전쟁 이는 수에주 운하를 국유화하는 것을 계기로 영국과 프랑스가 안 돼 이놈아 그러니까 만들었던 프랑스와 가장 많은 지분을 갖고 있는 영국이 가만두지 않는다는 거지 그게 제2차 중동 전쟁이다 네 이집트의 전쟁으로 인해서 이 당시에 영국과 프랑스는 정말 신 무기와 경제적인 싸움이 안 되지 사실은 퍼부었어요 완전 퍼부었어요 근데 이게 나세르를 위한 전쟁이 됐다는 거 오히려 전화위복이 되었던 게 이 당시에 이제 아랍주의를 내세운 나세르를 중심으로 민병대가 집결이 되고 그 민병대와 막대한 자본을 가진 유럽국가와의 싸움으로 보여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 민병대라는 건 민간인들로 구성된 군대죠 어 그래서 그 민병대를 통해서 민간인들이 희생되니까 국제사회 여론이 안 좋아져 영국 프랑스 너네 결국 그렇게 잘 먹고 잘 살더니 그 짓 하려고 이런 거야 라고 그랬더니 영국 프랑스가 전투에서는 승리하지만 전쟁에서 패하게 되는 골이 되는 거지 우리가 대의명분이 없으니까 알았어 우리 빠질 테니까 그냥 이집트 너네가 알아서 해 라고 그랬더니 어떻게 돼 아랍권에서 난리가 난 거야 우리가 이겼다 야 나세르라는 친구가 쟤 뭔데 저렇게 영국과 프랑스를 다 무리친 건데 라고 나세르도 전투는 졌지만 전쟁을 이겨버림으로써 네 아랍권 전체 1950년대 전후반으로 해서 굉장히 강력한 네 아랍의 지도자로 등극을 하게 된다 네 극기야 이제 반서구도선인 나세르를 중심으로 시리아에서는 우리랑 같이 하자 우리도 쟤네 싫어하는데 같은 나라 하자 라고 하면서 아랍연합국가 응 아랍연방공화국 응 이게 지금으로서는 상상이 안 되는데 지금도 이집트라는 나라가 있고 시리아라는 나라가 있잖아 네 2021년이 오늘에 시리아라는 국가가 그 당시에 나세르가 너무 멋있으니까 같이 하자 그냥 우리나라를 다스려줘가 되는 거야 사실상 그러면서 정부도 다 이집트로 옮기고 응 정부 관료들 정치인들의 주거지 모든 주거환경을 다 이집트로 이사가 네 그런 조건을 내거는 거지 나세르가 원래 꺼며라 약간 이렇게 된거죠 그러니까 이집트의 종속국이 돼버리는 거죠 거의 시리아가 영토도 넓어졌지만 불과 거의 3년밖에 안 간다 실제로는 네 그렇게 해서 다시 시리아라는 나라가 떨어져 나왔더라고 그러니까 이런 역사 있는지 우리는 죽었다 깨나도 몰랐다 몰랐다 그래서 그런 재밌는 역사가 있고 그렇다고는 하지만 실제로 그 당시에 이집트는 시리아를 내줬음에도 불구하고 나세르의 위치와 권위는 상상 이상이었다는 거 계속해서 권위가 유지된다 네 이러면서 이제 또 다음 장 그러면 가야되네 가야돼요 자 여기까지 제1차 2차 중동전쟁 금방 말씀드렸고 네 13장을 갑니다 네 제3차 중동전쟁 네 6일 전쟁 음 자 그렇게 나세르가 제2차 중동전쟁에서 영국과 프랑스를 물리쳤지 그리고 권위가 올라갔어 음 의기양양하고 득세하는데 여기서 내가 이 아랍권의 방점을 찍으려면 그럼 이슬람의 탑이 되려면 음 뭘 해야 된다 제1차 중동전쟁에서 무찌르지 못한 점령하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작 쳐서 점령을 해야겠다 그러면 정말 내가 여기서 왕이 되는 거야 탑이 되는 거야 네 그게 13장입니다 그래서 1967년이에요 불과 10년 정도가 시간이 흐른 후에 스웨즈 전쟁 이후에 그것을 보복해야겠다라는 이집트가 이제 주변 국가를 다시 모으기 시작하죠 시리아 요르단 뭐 이라크 레바논 내 병력들을 다 모아서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거는 실제로 먼저 선제공격을 했던 건 아니고 이스라엘도 아 전쟁을 하려나 보다라는 것을 이미 간파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누구도 먼저 선제공격을 하지 못하던 찰나에 이스라엘이 먼저 선제공격을 하게 되었고 그렇지 여기서 포인트는 나세르가 2차 중동전쟁에서 영국과 프랑스를 대패시켰단 말이야 그러니까 물리쳤단 말이야 소위 물리쳤던 친구라서 이 친구에 대한 위약감 같은 게 있을 거 아니야 쟤는 전쟁 신이고 무기가 떨어져도 영국과 프랑스를 물리쳤는데 제가 설마 전쟁에서 지겠어라는 엄청난 그 아랍권의 기대와 희망이 있었는데 오히려 그런 방심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한 틈을 파고들었던 게 이스라엘의 선제공격이었던 거고 생각보다 그 선제공격에 이집트의 공군이 사실상 괴멸됐고 회복할 수 없는 수준으로 무너지니까 손도 발도 못 써본 거지 이집트로써는 단 6일 만에 전쟁이 끝났죠 굉장히 2차부터 3차 전쟁까지 이어지는 역사 사이에서 이집트의 나세르가 아랍권 전체의 메인으로 메인 히어로로 등장하여 있었지만 3차 중동 전쟁은 6일 전쟁이라고 불리면서 일주일도 안 되는 시간만에 전쟁이 허무하게 끝났다 당시에는 이스라엘이 이미 경제적으로도 성공해 있었고 더군다나 미국이나 유럽 국가로부터의 지원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기존의 땅보다 4배에 이르는 더 큰 영토를 국토로 수렴하게 되었죠 선제적인 군사작전으로 6일 만에 이스라엘이 시나이 반도 가자지구 웨스트뱅크 동예루살렘 골란고원까지 약 4배의 땅으로 국토가 늘어나게 됩니다 좋다 책에서 설명이 나오는데 우리가 이게 국제정세나 지금 월드뉴스 보면 가자지구 웨스트뱅크 정말 많이 나오거든 맨날 듣는 데잖아 맞아요 책에서 정리된 걸 보니까 가자지구가 종교적 그리고 웨스트뱅크가 정치적 중심지라고 하더라고 대부분 주변 국가와의 경계지역 또는 석유의 요충지 드리고 가자지구는 종교적으로 많은 의미가 담겨져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렇지 그래서 다시 중동전쟁 한 줄로 정리하면 1차 중동전쟁은 이스라엘의 건국과 더불어 주변의 아랍국들이 이스라엘을 침공하려고 했던 전쟁 1차 중동전쟁 이스라엘이 이겼고요 그렇지 2차 중동전쟁은 스웨즈 운하를 두고 이집트에 대한 영국과 프랑스의 침공 하지만 이집트의 나세르가 그를 물리치고 아랍권의 영웅으로 등극했던 거 그리고 3차 중동전쟁은 그러한 이집트의 나세르를 중심으로 이스라엘을 침공하게 된 계기 하지만 6일 만에 끝났고 이스라엘이 승리하였다 그렇지 여기까지가 1차 2차 3차 중동전쟁에 대한 깔끔한 정리입니다 네 진짜 깔끔한데 이스라엘 세네요 나 감동 받았어 잘했어 잘했어 내가 너무 이 6일 전쟁이 끝나고서 이제 나세르 아랍 민족주의가 몰락을 하게 되었죠 그들은 이제 메인스트림에 오르지 못하고 점점 지하세계로 가죠 사우디아라비아로 이동을 하면서 무슬림 형제단이라던가 와하비즘 중심의 테러 집단으로 발전을 하게 이르릅니다 이거는 또 뒤에서 얘기를 할 거예요 자 이제 얘기할 건데 그래서 이집트의 나세르에 대한 환상이 무너졌다 아랍권에서 무너졌고 제가 영국과 프랑스 이겼던 게 진작 아니었네 보니까 별거 아니구만 으로 3차 전쟁에서 끝났고 네 이제 그러한 무대 중심이 한참 이스라엘과 이집트를 말씀드렸어요 네 14장 다시 무대로 옮깁니다 14장 하산 알반나 무슬림 형제단을 세우다 마침 나세르가 집권하고 있을 당시에 또다시 이집트에서 또 다른 움직임이 있어 그러니까 이집트가 진짜 재밌는 나라예요 보니까 이집트가 하심 가문에서 출발했다고 앞에서 얘기했었잖아 하심의 이집트 그리고 오스만 제국에서 짤려 나온 이집트 그러면서 나세르의 이집트 그리고 이제 하산 알반나의 무슬림 형제단의 이집트로 설명이 된다 네 계속해서 역사적 흐름을 이집트 중심으로 가고 있다는 거 하산 알반나라는 인물이 등장하는데요 이 사람은 이스마일리아라는 곳의 지역 교사였어요 이슬람 원리주의자로서 이슬람을 국가의 통치 원리로 삼는 정치 이념 이것을 대두시키는 인물입니다 시아파 중에서도 보수적인 종파 네 이슬람 원리 원칙 주의자이기 때문에 본인의 교리를 떠들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안 받아주지 네 그런데 안 받아주던 와중에 와중에 여섯 명의 노동자들이 그를 찾아와서 우리 뜻을 같이 하고 싶다 당신의 뜻을 존중합니다 라고 해서 찾아온 거죠 그들을 제자로 받아들이고 그러면서 그들을 불리는 명칭이 무슬림 형제단이 됩니다 그렇지 이제 이게 시작이고 네 이렇게 1928년에 시작이 되고 불과 1940년대 약 10년 정도 지났을 때 이 무슬림 형제단의 산하 조직이 2천 개가 되고 회원이 60만 명이래 이집트 내에서만 엄청난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는 이 국가 내에서만 컨트롤할 수 있는 레벨이 아니게 된 거야 여기에 총 우두머리가 하산 알반나인 거고 네 그러니까 실제 정부에서도 일을 함부로 할 수가 없다 이제 그렇죠 그렇게 몇 천 개에 이르는 조직이니까 그리고 몇 천 개이기도 하고 몇 십만 명이 있기도 하지만 아랍권의 특유의 정치 색깔이기도 한 종교적 지도자에 대한 박해를 할 수가 없어 음 왜냐하면 얘도 어쨌든 알라의 뜻을 이어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렇게 이슬람주를 더 키우게 된다 그리고 그런 하산 알반나의 후계자로 우리가 또 기억해야 할 두 번째 인물 사이드 쿠투 그렇지 이 친구가 등장한다 네 1950년대로 이제 넘어오면서 이집트의 나세르가 정치 지도자가 됐고 무슬림 형제단을 핍박했어요 굉장히 억압을 했고 강제로 해산을 시킨다거나 탄압을 해왔는데 가만두지 않은 거지 그 와중에 이제 사이드 쿠투비라는 인물은 이집트 정부의 후원으로 미국 유학을 떠났던 인물인데 미국에 가서 굉장한 충격을 받게 됩니다 미국의 어떤 타락한 또는 문란한 성생활이라든지 아니면 노골적인 마약 마약이라든지 광고 이런 것들을 보고 아 다시 이슬람주의로 가야 된다 이슬람 근본주의로 뭉쳐야 한다라는 큰 깨달음을 얻고 다시 모국으로 돌아오죠 한 2년 정도 유학했다고 하고 책에 나오는 표현 중에 나는 신기했던 건 쿠투비 미국을 가는 길에 미국 여성이 본인을 유혹하는 데서 굉장히 많이 놀랐다라는 표현이 있어서 유혹했다는 거에 놀랐죠 유혹도 놀랐고 잘생겼나봐 라는 생각도 처음에 했고 유혹을 어떻게 했길래 이런 내용이 여기 한 줄로 써있는 거야 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네 유혹을 당하셨다 당했다 그렇게 사이드 쿠투비 중심이 돼서 이슬람주의가 확산된다 계기 중에 하나도 앞에서 얘기했던 이집트 나세르 정권의 몰락 기존의 아랍 민족주의 우리는 아랍 민족은 하나야 라고 얘기했던 나세르의 민족주의가 몰락이 되면서 실제 민족이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는 이슬람권 다 뭉쳐야 된다 그리고 이 알라의 뜻을 받들어야 된다 신성시 하면서 네 그러한 전환점의 계기가 되지 네 나세르의 멸망과 그리고 사이드 쿠투비의 등장 네 유대인들이 있는 이슬라엘을 대상으로 이슬람주의자들이 받은 그 수모 핍박 핍박과 수모를 갚아줘야 된다 라는 생각으로 테러 집단으로 발전을 하게 되는데 이것도 말해야 되나 무슬림 형제단이 테러 집단으로 발전한 거요? 응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와하비즘이라는 이념도 있고 기존에 있었고 응 이슬람주의의 소소한 굉장히 많은 집단들로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성전이라는 이름으로 자하드라고 하죠 네 지하드 지하드 지하드라고 하죠 성전이라는 이념으로 알라의 뜻을 퍼트린다 알라의 뜻을 이렇게 되었고 지금 펭수교가 얘기해준 대로 이집트로 건너와서 그 이후에 와하비즘과 결탁이 되면서 결합이 되면서 여기서부터는 진짜 말 그대로 글로벌 지하드 세계적인 성전을 벌이게 되는 거지 그래서 그때 이집트에서 사우디로 넘어가서 후진들을 양성을 하는데 이때 양성된 친구 중에 하나가 누구다? 오사마 빈 라덴 알카에다의 왔다 지도자 아니 왔다 알카에다의 지도자인 오사마 빈 라덴이다 20장으로 넘어갑니다 지하드 미국은 습격하다 알카에다와 9.11 테러까지 이야기가 되는데요 좀 정리를 하면 하산 알반나가 이집트에서 시작을 했고 무슬림 형제단 우리가 지금 중동이라는 나라를 생각하면 테러 폭력적인 것 같은 것들을 생각하는데 육장에서 사우디 왕조와 함께 시작했던 와하부의 와하비즘 이 시작이 될 거고 그게 14세기부터 이어졌다고 얘기가 나오니까 그리고 지금 오늘 말씀드리는 첫 번째가 하산 알반나의 무슬림 형제단 이집트에서 시작이 되고 그의 2세대로 사이드 구트 그리고 그의 동료들 혹은 그의 후배들 그의 제자들이 사우디 아라비아로 넘어가서 가르치게 되는 제3세대 오사마 빈라덴 까지 연결이 된다는 거 네 보다 더 폭력적이게 되는 성향을 띄고 있다 네 그리고 20장으로 갑니다 네 알카에다 등장합니다 사우디 아라비아는 순위파 중심의 모범국가가 되길 원했던 것 같아요 지금도 굉장히 왕정국가로서의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세속적인 서구화된 국가가 아닌 우리는 전통성을 유지하고 있는 이슬람 왕정국가다 라는 것을 과시하기 위해서 무슬림 형제단에게 도피처를 제공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사우디만 왕권이야 나머지가 다 공화정이거든 네 그러니까 이 공화정 정권들이 퍼지고 많아지게 되면 사우디 왕정 왕권이 국내에서도 내부적으로도 위협받을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런 테러 단체들을 지원하는 거야 너희가 해서 왕이 돼도 돼 라는 뭐 그런 뉘앙스인 거지 네 다시 20장 넘어와서 알카에다에 대한 얘기 근데 사실 여기는 다 아시는 내용이야 9.11 테러 네 그렇죠 네 오사마 빈라덴이 압둘라 아짐이라는 급진 이슬람주의자의 이념을 따르던 후계자였는데 압둘라 아짐이 죽고 나서 오사마 빈라덴이 지도자가 되면서 파키스탄으로 캠프를 이전을 하면서 아프가니스탄 전쟁에도 참전을 하면서 이제 지하들을 전파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알카에다 토대라는 의미래요 이게 전사 양송서를 설치해왔죠 응 다시 정리하면 알카에다 오사마 빈라덴이 9.11 테러 일으킨 건 모두가 알잖아 여기서는 사실 더 추가 설명 드릴만한 건 없을 것 같고 근데 이때 부시 대통령이 가만 안 있지 소위 무장세력들 알카에다 등등을 한번 소탕해야겠다 라고 들어간 게 지금의 아프간이야 그래서 그때부터 20년 동안 지금 바이든 정부까지 아프간을 미국이 점거했던 거고 우리가 이 아프간 땅을 한번 컨트롤 해볼게 라고 얘기했던 역사가 지금까지 이어지는 거지 그게 바로 이 오사마 빈라덴 때부터 이야기가 되는 거 저는 탈레반 처음에 몰랐는데 여기 나온 거 보니까 알카에다는 말한 대로 지하드 훈련 캠프고 그 알카에다가 탈레반의 보호를 받은 거잖아요 그리고 탈레반은 바로 이슬람 근본주의자 집단인 거고 그래서 알카에다랑 탈레반을 약간 헷갈릴 수도 있을 거 같아서 저는 헷갈렸거든요 알카에다는 지하드 훈련 캠프고 또 오사마 빈라덴을 보호했다는 이유만으로 탈레반이 집권하던 아프가니스탄이 미국에 공격을 받은 거죠 네 맞아요 그렇지 그래서 정리하면 같은 얘기인데 이슬람 근본주의 세력이다 탈레반과 알카에다는 범 이슬람 근본주의 세력인 거고 이들이 지금 더 이슬람 근본주의를 내세우기 위해서 지하드와 같은 방식을 취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할게요 9.11 테러는 시간이 없어서 저희 가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아프간까지 잠깐 말씀을 드렸다 네 책 정리합시다 21장 시리아는 내전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온갖 아랍 그리고 이슬람의 정체성 투쟁의 총집합이라고 보시면 돼요 시아파 순이파 쿠르드족 쿠르드족의 독립전쟁도 한몫하고 시리아 반군 터키군 그리고 반군에 대한 얘기까지 여기가 한 6개 7개 부족이 지금 이합집산하고 있고 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이슬람 근본주의 IS랑 세속주의 정부파의 대립 시리아 같은 경우는 한 가지만 코멘트하면 앞에서도 계속 나오는 언급인데 지금의 시리아가 시리아라고 안 느낀대 아랍인들이 범시리아라고 해서 대시리아라고 자기들은 인식하고 있다는 거지 우리나라가 예전 고구려 지도 생각하면 바래랑 중국 영토까지 다 갖고 있잖아 지금의 아랍인들은 그 정도로 시리아를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시리아와 요르단, 레바논 이런 것들을 왜 나누느냐 이거야 우리는 대시리아인데 지금의 시리아가 너무 작으니까 우리는 하나의 국가여야 되지 않겠어 라고 생각하는 아랍인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리아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시리아 내전이 굉장히 이해관계가 첨예하다 같이 살 생각 안 하고 본인 종파 중심으로 대통합을 이루겠다라는 생각이겠죠 자 초콜릿 맛있냐 알겠다 자 그렇게 정리합니다 지금 시간이 또 5분밖에 안 남았어요 오늘도 2시간을 했는데 열심히 달렸는데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정리가 좀 잘 됐으면 좋겠고 편집을 잘 해보겠습니다 아 다 했네요 그래도 그래도 다 했네요 시리아가 약간 건너뛰긴 했지만 다 했네 어머 자 고생들 하셨고 저는 내일 건강검진을 잘 받고 돌아오겠습니다 용종이 있으면 용종을 떼고 네 오늘은 이슬님이 전혀 웃음기가 정말 제로였는데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대장 내시경을 받으신대요 위내시경도 합니다 그렇죠 근데 대장이 원래 좀 힘들잖아 갑상선 좋은 파도 하고 아무튼 많이 할 건데 건강히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게 중동은 왜 싸우는가 2주 두 번의 녹음에 걸쳐서 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재밌어요 저는 추천 몰랐던 이슬람 나라들 중동지역 네 이슬람과 중동지역의 역사를 알 수 있고 그리고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그런 정치적 이슈를 이해하는데도 좋은 배경지식을 쌓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다 나는 지금 이 책을 계기로 이슬람 준전문가가 된 느낌이다 진짜 아니 머릿속에 연대기로 지금 다 들어와 있어 물론 이게 한 2주 3주 뒤에 어느 정도 잊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뭐 지금 현재는 정말 많이 들어와 있다고 느껴지고 관련해서 좀 더 알고 싶다는 생각도 든다 공부하고 싶고 뉴스를 볼 때 더 친근해진 것 같아요 그렇지 확실히 이번에 축구 볼 때만 해도 레바논에 대해서 볼 때 얼마나 친근했습니다 오이집트에 대해서 볼 때도 이 역사들이 나세르도 떠오르고 뭐 정말 재밌어 알고 보니까 추천해드린 건 책 읽으시면서 지도 같이 보면서 읽으시면 굉장히 잘 쏙쏙 들어올 것 같아요 네 3추천이었습니다 갑니다 그러면 저희는 다음 책 언바운드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별에서 만나요 안녕 충분해요 안녕 안녕 till then 안녕 아멘